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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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됐습니까? 프로듀서스는 이렇게 프로듀서가 있고 컨슈머가 있잖아 컨슈머가 있는데 이거는 일단 짠거야 지난번에 이거 옆에서 차서 보컬을 중심에 두고 이제 제가 오늘처럼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잖아 여기 프로듀서가 있고 위에 안에 아홉 프로듀서가 애가 이렇게 있고 노래가 이렇게 바꿔서 있고 문제는 있잖아 이게 컨슈머스인데 두 개의 프로세스가 협력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밝혀주려고 설명을 주고 어쩌면 이 타이프가 꼭 프리팅 과세스냐 맞아 맞는데 그 방식이 얘는 타이프가 파일이라고 그랬지 파일인데 포인트도 비교해 있는 파일이잖아 그래서 이쪽에 포인트가 이게 인포인트고 이게 아홉 포인트인데 이렇게 결과를 파일을 파일을 매직으로 해서 집어넣고 모아가 써지게 되면 이런 느낌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파이프를 매직으로 하는 포크리팅 프로세스가 맞게 맞아 그렇지만 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포크리팅 프로세스는 이런 그 퍼포리팅 프로세스는 예를 들어서 예제를 들어서 사용을 하시고 파이프는 그냥 코멘트 그리고 파이프는 포크리팅 프로세스는 이렇게 파이프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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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넘겨와요 응 고정력 맨 에레스 맨 뭐하니까 아 그래 한 라인에 리믹스는 코멘트를 열개 켜져도 된다고 한 줄에 코멘트를 열개 켜져도 된다고 리믹스는 리믹스 내게 리믹스는 이게 프로세스 하나가 만들기 그리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에레스 이렇게 하면 뭐 뭐 이렇게 하면 뭐 이게 예를 돌리고 소다른 프로세스를 꼭 해서 예를 돌리고 소다른 프로세스를 이렇게 동시에 쉘 쉘이잖아 쉘은 인텀플리터거든 너들은 인텀플리터 랭귀지 배웠지 베이직하러? 비주얼 베이직하러? 몰라? 여기 컴파일러만 쓰봤니? 인텀플리터 안쓰봤죠? 이게 쉘에 대해서 스크립트 랭귀지야 이게 우리가 쓰는데 랭귀지인데 랭귀지를 프로그램이 랭귀지란 말이야 스크립트 랭귀지인데 이 랭귀지를 그 위에 쉘에 대해서 인텀플리터로 써서 컴파일러 같은게 써서 한일로 컴파일러를 하는거야 쉽게 얘기하면 컴파일해서 바로 돌린다고? 아무런 지가 어떻게 알았겠어? 선생님 그럼요 여기서 리스트랑 모 그러니까 리스트랑 프로듀스하고 모가 프로듀스하고 모가 프로듀스하고 프로듀스하고 그치 그치 엘레스가 프로듀스고 모가 프로듀스하고 모가 프로듀스하고 프로듀스하고 그럼요 제가 질문 드리면 그 프로듀스하고 버퍼를 쓰는거잖아요 그리고 프로듀스관이 제어하고요 프로듀스관이 제어하고요 프로듀스하고 채워도 메모리였는데 그럼 메시지 패싱 아니면 그 파일로 안되지 메시지 패싱이나 시워드 메모리인데 버퍼는 뭔데 그러면? 버퍼지 버퍼는 일종이 시워드 메모리잖아 이거는 파일리인데 파일도 개념적으로 그럼 쇼드 메모리 택한 거에 대해서 레시지 패싱은 아니니까 가깝기로는 레시지 패싱이 더 가까워 맞아 맞아 쇼드 메모리가 더 가까워 안 돼 이게 마치 이 믹스가 워낙이 그걸 두 개로 쪼개 놨거든 비유를 하자면 어떻게 비유를 할까 저기 뭐 적절한 비유를 한 번 찾아봐 포크를 하고 이 믹스를 하는게 포크는 꼭대기를 만드는 거 같으냐 꼭대기를 만들고 이 믹스는 네모를 채우는 거거든 뭐 적절한 사람으로 지경해서 돈이 있게 돼 사람의 껍데기를 똑같이 두 개를 만들었는데 그러면은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이 사람을 이 부분을 가르치는 뒤에 네모를 이라고 했었는데 내 말이 뭔 말인지 이해했니? 이 믹스에서 차일드 프라... 페어런트 프로세스가 차일드 프로세스를 만드는 과정은 페어런트랑 저한테 똑같은 거 일단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차일드한테 지가 차일드를 포크할 지적에 원래 목적이 있었지 약간 무슨 일을 시키려고 만들었는데 이 일을 시키는 걸 그 다음에 이렇게 덮으신다고 그런 일을 해가지고 새로운 일을 한 거야 그 과정이 일을 해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워낙이 개념을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그작도 작게 두 단계잖아 포크를 안하고 이그작만 해도 누군가를 안 된 다음에 그것이 복제를 한 다음에 자기들과 보유하고 자기 본업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개념적으로 그게 두 단계야 그렇지? 그래서 그거를 포크와 이그작으로 쪼개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너 너랑 정확히 똑같은 얘기를 하나 낳았다고 응? 근데 그 얘기가 너랑 똑같은 일을 하면 별로 의미가 없잖아 새로운 일을 해야 되지 그러면은 두 스텝의 얘기가 하는 얘기야 무제변의 얘기 그러니까 똑같은 자기랑 똑같은 걸 만들겠다는 얘기는 자기가 하면 되지 새로 만드는 이유가 없지 네 이그작으로 프로세스는 여전히 분모가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포크에서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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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만들어야 되는지 에 대해서 지난주에 마지막에 아마 설명을 한 것 같은데 프로그램과 프로세스와 스베드 세계관계에 대해서 명확히 개념적으로 이해를 돕으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아마 이제 마지막 얘기였던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프로그램과 프로세스는 왜 달라야 되냐 하나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여러 번 돌리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동시에 여러 번 돌리는 거가 프로세스로 여러 개를 돌리는 거고 하나의 프로세스는 자기 주소 공간이 있어서 텍스트, 데이터, dss, 스펙이 나머지다 그리고 그 텍스트 개념이 있어서 텍스트와 데이터 부분은 바뀌지 않는 부분이지 그 다음에 dss와 스펙은 바뀌는 부분이지 이게 런타임 명아리야 텍스트 데이터 bss 스펙은 컴팔 타임 마지막에 만들어지는 거고 런타임에는 텍스트 세그먼트와 데이터 세그먼트는 보정이 돼 있어서 런타임에 그 세그먼트 내용이 바뀌지 않는다 근데 바뀌는 제가 데이터 그러니까 bss 스펙 세그먼트와 스펙 세그먼트는 바뀌는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여기 보면 새로 다른 프로그램 카운트를 갖고 새로 다른 베리스 카운트를 가지고 새로 다른 프로그램 컨트롤블록 bcd의 내용이 제작용에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궁금했습니다 다르게 자 그러면 오늘 새로 배우는 개념이 스레드인데 이 스레드는 뭐냐면 프로세스 단구가 프로세스 단구가 프로세스 단구가 두 개의 개념을 갖고 있는데 이 프로세스 단구가 두 개의 관측에서 돌아볼 수 있다 이 프로세스 단구가 프로세스 단구는 이 이 자료가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첫째 프로세스는 유닛 오브 리소스 오너십이다 프로세스는 무슨 얘기냐면 그 프로세스가 돌아가는 데 필요한 사원일이 있는데 그 리소스들이 리소스가 예를 들어 이게 하나의 프로세스인데 이 프로세스가 테스트 레다 테스트 레다 테스트 스텝으로 이렇게 나뉘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앞에 있는 커널이 있는데 커네드 테스트 레다 테스트 스텝으로 나뉘게 있는데 에너지 모르면서 자기랑 필요한 메모리도 한단 받고 그다음에 커널 포퍼도 필요하고 어디지 커널 포퍼도 필요하고 커널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아이오브도 필요하지 발이 필요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 프로세스가 돌아가면서 중요한 자원들이거든 이런 거 있잖아 지금 타임 컨섬 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발 도 있어야 되고 뭐 아이오도 있어야 된단 말이지 아이오브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자원들을 할당을 받으면 주어가 뭐냐면 에리아 어플리케이션이 커널로부터 리소스를 요청을 받고 요청받은 리소스를 자기가 할당을 받아 커널이 이 앱한테 할당을 해 주지 그러면 그게 할당됐다는 기록을 어디 남겨 PCB에 남기거든 PCB에 예를 들어서 이 프로세스가 103번이면 103번 PCB 103번에 니가 받은 리소스는 뭐뭐뭐뭐뭐 이렇게 계속 적어놔요 저번에 여기에서 할당받은 리소스는 자기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프로세스가 도는 한 자리를 계속 사용을 하다가 프로세스가 톱메이트 되면은 다 반납하고 끝이 한다는 얘기야 맞지 이 프로세스가 할당받은 리소스를 보관을 하는 하나의 끄릇이지 프로세스란 개념이 그래서 프로세스가 확보가 되면 PIB도 할당받고 모드 할당받고 모드 할당받고 계속 이렇게 할당받잖아 그래서 그게 너의 자원을 소유하는 단위가 프로세스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게 그 얘기야 맞지 그래서 우리 리더 어디갔다 이 프로세스는 주소 공간을 갖고 그치 여기 주소 공간이지 그 다음에 containing 프로그램 코드 그리고 데이터도 있고 데이터도 있고 데이터도 있고 데이터도 있고 데이터도 있고 데이터도 있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may have open file 이 프로세스는 open file을 갖고 maybe using an I.O. device 이 프로세스는 open file을 갖고 더 도로 가는 과정에서 I.O. device 도 갖고 I.O. 도 갖잖아 그래서 요능룩들이 다 리소스고 무반적으로 리소스 ownership의 개념이 있다 이런 얘기야 프로세스는 그치 그래서 또 다른 프로세스를 갖는 개념은 unit over scheduling이다 프로세스는 스케일링이 한 단위로 더 취급돼서 그 프로세스를 A라는 프로세스를 돌렸다가 B라는 프로세스를 돌렸다가 이렇게 자꾸 번갈아가는 소리지 그치 그게 이름하여 뭐니 여러 프로세스를 이렇게 공정하게 돌려주는 것을 뭐라 그래 scheduling이다 하기도 하고 context switching 하기도 하고 같은 말이다 여러 가지 말으로서 그러한 현상을 설명을 한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프로세스는 scheduling의 단위로서 취급되기도 합니다 맞지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프로세스는 스케줄링의 단위라는 의미는 cpu 스케줄러 스케줄러는 dispatch is one process at a time 한순간에 하나의 프로세스를 디스패칭을 해 주고 onto the cpu cpu한테 해당을 해 준다고 그러니까 레디큐에 레디큐에 이렇게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들어있는데 스케줄러 그래서 하나의 프로세스는 돌아가면서 프로세스가 cpu 내에 레지스터 값들과 상관관계를 갖지 그래서 cpu 내에 있는 레지스터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프로그랭 칸트와 스펙 포인터 비밀레이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서기랑 잠시만요 그래서 프로세스라는 개념에는 두 개가 들어있다는 것을 잘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하나는 프로세스라는 개념은 자원을 갖고 있는 플러스의 역할을 하고 두 번째는 스케줄 미니의 대상으로 스케줄 미니의 단위로 쓰신다. 그래서 그 앞에 프로세스가 왜 필요하냐는 글을 자꾸 반복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는 설명을 하는데 그럼 프로그램은 리소스를 갖고 있니? 우리가 컴파일 타임에 컴파일을 하지? 소스 코드를 컴파일 타임에 컴파일이 끝나지? 끝나면 프로그램이 리소스를 갖니? 예스? 너 이름 뭐니? 김정환입니다. 김정환입니다. 경환이는 프로그램이 컴파일이 끝나잖아. 그러면 텍스트 세그먼트, 데다 세그먼트, bss 스펙 이렇게 네 개 세그먼트로 나누었잖아. 그 나누어진 것이 리소스를 가져? 예. 어떤 리소스를 가져? 일단 디스크에 저장이 되니까 디스크 용량을 차지해서 그거를 디스크에 저장하는 놈은 누가 저장을 시키니? 응동적으로 저장을 하냐? 자기 스스로가 디스크에 들어가니 누군가 디스크를 찍어넣는디? 누군가 집어넣습니다. 누가 찍어넣는디? 컴패너가 컴패너가 컴패너 집어넣지? 예. 그러면 그 파일은 누구의 리소스인가요? 컴패넣게 디스크에 들어간다고 그랬지? 파일 속에 들어갔다고 그랬지? 예. 그럼 들어간 파일은 누구의 자원이냐? 컴패넣게 프로그램의 자원이야? 아니면 컴패러의 자원이야? 컴패넣게 프로그램의 자원이야?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컴패넣게 프로그램이 있잖아. 컴패넣게 프로그램은 죽은 놈이지? 죽은 놈은 컴패러가 살아있는 놈이지? 지금 컴패러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말이야. 코드 제너레이션해서 파일을 집어넣잖아? 그러면 컴패러가 살아있는 놈이지? 그래서 그 파일은 컴패러의 자원이야? 리소스가 맞지? 맞지? 그래서 컴패된 텍스트 텍스트? 텍스트되러 리에센스 스탭이란 거는 죽어있는 시체하고 그래서 시체는 파일을 때려놓기 때문에 시체가 그냥 들어가 있는 것이지 혹시 시체에 집어넣는 함이 있잖아? 병원에 가면 그거 같은데야 파일이 그래서 그거 주고 있는 프로그램은 리소스로 갖지 않는다 라고 생각해 주고 있는 프로그램이 언제 리소스로 갖기 시작하니? 포크가 되고 미래기 되면 돌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자유자 리소스로 확보하기 시작한다고 왜? 이게 액주로 되니까 살아나기 살아서 돌기 시작하거든? 응? 애기가 죽어있으면 그 죽은 애기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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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움직이기도 하고 이게 리소스를 확보하는 과정이거든 그렇게 생각을 하라고 그래서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은 리소스를 갖지 않나 프로세스만이 리소스를 갖는다 그런 얘기야 오케이? 네가 말해봐 내가 말한 거를 네가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말해봐 내가 고쳐줄게 그게 제일 너를 빨리 가르치는 것 같거든 프로그램은 리소스를 가질 수 있는 단위가 아니라고 왜냐하면 이게 죽어있기 때문에 살아있어야지 뭘까 욕심이 있고 욕심도 있어야지 이렇게 꽉 뭘 내가 갖고 싶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유저가 할 수 있잖아요 유저가 유저가 뭘 하는데 유저가 어떻게 명령을 내리지 유저가 어떻게 명령을 내리지 유저가 어떻게 명령을 내리지 무슨 프로그램 예를 들어 봐 인터넷에 익스플로러가 있지 익스플로러가 죽어있으면 익스플로러 이렇게 아이콘 속에 큰 발이 하나 가만히 있잖아 그렇지? 근데 그거를 가만히 죽어있는 익스플로러 프로그램이 뭔가 움직여서 지가 스스로 자원을 확보하냐고 너 아저씨 이제 지금 들어오는데 너 아저씨 이리와 너 내일은 이제 이리와 근데 메모리를 설치하자 응? 프로그램에서 메모리를 설치하자 응? 너 유저게 안 설치하자 응 마크가 될거야 고기 옆에 의자 옆에 이렇게 이리와 너 뒷문장구와 네가 뒷문장구와 이렇게 저가 안 멀어서 그러니까 아저씨 좀 옆으로 들어가요 이리와 이렇게 다alnız서 중요한한데 그 인터넷에 익스플로러가 어? 인터넷이 익스플로러가 놀지 않는 상태에서 지가 어떻게 프로그램을 하고 하냐고. 차지하고 있는 그 메모리는 돌지 않을 때는 메모리 차지하지 않지. 파일만 차지하지. 차지하고 있는 파일은 자기가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그걸 차지하게 해준 게 자기 아버지였다고. 컴팔러가 그 파일 확보하고 저장을 해놨잖아. 니가 애기를 낳으면 이분을 조긋하게 깔고 애기를 낳고 눕혀놓지. 그게 한 거지. 애기가 그게 한 게 아니란 말이야. 니가 나무를 장작을 하나 갖고 왔어. 장작을 하나 갖고 땅에 해놓지. 그럼 살아있는 니가 장작을 땅에 놨지. 장작 지가 땅에 놓고 싶어져서 놓은 게 아니잖아. 내가 하고 싶어하는 말이 그 말이야. 근데 그게 장작이 아니라 사람이 죽은 장작이 살아있으면 땅에다가 뿌리도 내리고 지가 리소스를 확보 하잖아. 죽어있는 장작은 아무것도 못한다 이 얘기야. 프로그램은 죽어있는 놈이니까 지 스스로 리소스를 확보 하지 못한다는 설명을 내가 하고 싶은 얘기야. 이해됐니. 그럼 언제 걔가 리소스를 확보하기 시작하니. 이게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리소스를 확보한다고 나무가 물도 빨아먹고 잎도 내고 향도 받아들이고 광학성에 있어서 성량을 하잖아. 그런 과정이 리소스를 확보하는 과정이란 뜻이야. 이해했니. 그래서 프로그램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죽어있는 놈이다. 프로세스는 살아있는 놈이다. 그 두 개의 차이를 명백히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개념적으로 얘기했고 지금 늦게 오는 친구들이 아마 아무튼 알겠다. 그래서 이 인사이트 책에 보면 이게 두 개의 연결이 상호 연결되어 있는데 but they don't have to be 연결 상호 연결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얘기가 in many recent operations 최근에 OS에서 유닉스와 윈도우지나 NT 같은 것에서 두 개의 개념을 완전히 분리했어요. 옛날 OS에서는 저게 상호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프로세스는 유닛 오브 리소스 오너식이고 또 이 트레드라는 것은 유닛 오브 스케줄링으로 개념 분리를 했다. 그래서 트레드는 하나의 스케줄링의 단위로 개념 분리를 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오른쪽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자면 그러면 프로세스는 다시 반복한다. 유닛 오브 리소스 오너식이고 그러니까 그림으로 하자면 이 프로세스 안에 이렇게 테스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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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텝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돌면서 커널을 포함해서 이렇게 여러 개의 리소스를 확보하게 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게 하나의 큰 프로세스라는 범주 안에 리소스를 소유하는 단위로서 쓰는 것이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 sometimes called heavyweight process. 프로세스가 굳이 옛날에는 heavyweight과 lightweight를 구매하진 않았지만 개념적으로 두 개를 분리하게 됩니다. 이런 자원을 컨테이너하는 컨테이너로서 거더스로 쓰는 heavyweight 프로세스라고 하고 이 톡에 담는 것이 주소 공간을 담지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담고 프로그램 코드를 담고 이거 텍스트도 그지. 그 다음에 global variables, if, stack 이런 것들을 주소 공간에 주기 다 했지. 그 다음에 os 리소스 여타 파일이나 바이오 디바이스 같은 리소스를 다 담고 있는 컨테이너다. 두 번째, 이제 스레드. 이거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unit of scheduling인데 스케줄링을 하는 대상이 있고 스케줄링을 하는 하나의 단위가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스레드라고 하고 sometimes called lightweight process 스레드가 lightweight 경량 프로세스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single sequential execution string within a process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의 프로세스고 스레드는 요 속에, 요 속에 여러 개다 요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여기에 스레드 A고 이게 스레드 B야. 하나의 리소스 안에 있으면서 그러면 스레드 A가 있으면서 C가 있는데 얘들은 어떤 개념이냐 저기서 스레드나 A는 single sequential execution string이야. 하나의 연속적인 수행 흐름이라고 하나의 연속적인 수행의 흐름이란 말이야. 하나의 스레드는 shared with the other thread. 한 스레드는 다른 스레드와 공유하기를 공유한다. 첫째, address space. 주소 공간을 공유하지 요 스레드와 요 스레드는 이 전체 주소 공간을 공유하지 이제 global variable key 글로벌 변수와 기능을 공유하지 또 OS의 리소스에 있어 OS의 자원들 예를 들면 파일이나 아이오 디바이스 예를 들면 얘가 오픈한 파일이나 파일 포인트 오픈되면 나중에 이렇게 이쪽에 들어있는 것들을 배우게 되었죠. 다 같이 공유한다. 자 Thread has its own register 대신에 얘가 스레드가 수행의 단위기 때문에 스케줄링의 단위기 때문에 얘를 독자적으로 들어간다. 따로따로. 그치? 그래서 프로그램이 프로세스가 따로 수행된다는 의미는 그죠? 이 스레드는 스스로 따로 들어가지 따로 들어가지 때문에 프로그램 카운트가 따로 있다고 예 이 스레드의 프로그램 카운트와 스텝 포인트가 따로 있고 이 스레드의 프로그램 카운트와 스텝 포인트가 따로 있다고 그래야지 스펠플링의 단위로 두단 얘기는 이게 서로 따로 움직인다는 의미야 그치? 그래서 따로 움직인다는 의미는 프로그램 카운트와 스텝 포인트가 따로 있어야 된다고 이게 끝이야 됐니? 그래서 프로세스와 이 스레드 개념을 이렇게 명백히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스레드당 PCD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어 이제 프로세스 잊어버려 스케줄링을 생각하고 싶은 운면 프로세스 잊어버려 스레드가 유닛 오버 스케줄링이지 스케줄링의 단위가 더 이상 프로세스가 아니야 스레드란 개념을 프로세스란 개념에서 분류를 했기 때문에 어? 이제 두 개 따로야 프로세스는 뭐니? 태그웨이트 프로세스가 하나의 그 리소스를 저장하고 있는 컨테이너에 불구하는 것이야 우리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게 지난주에 프로세스가 이제 스레드야 오케이 오케이 너들이 컨텍스트 스위칭 이래야 돼 지난주에 교수님이 프로세스라고 얘기했다가 끝까지 프로세스라고 고집하지 마라 여기 컨텍스트 스위칭 교수님 그래서 그래서 프레드 A랑 B랑 같이 들고 있으면 어 컨텍스트 스위칭이나 근데 애기만 들고 그냥 들을 수 있는지 그렇지 얘만 들고 얘만 안 들고 얘만 들고 얘만 안 들고 그래 이게 두개가 완전히 다루야 이제 지난주에 얘기했던 프로세스 같은게 이런 놈이야 얘가 레디큐에 들어간다고 이제 어 얘가 얘가 이게 하나의 프로세스고 어 이게 스레드인데 이제 이게 바깥에 있는 프로세스가 지난주에는 스케줄링 했었지 근데 이제 얘가 스케줄링의 당이 아니야 잊어버려 지난주에는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냥 얘기로 가르쳐준 거야 됐니? 왜 이렇게 했어? 지난주에 이 얘기 프로세스로 스케줄링할 때 이해하기에 도왔는데 왜 이렇게 복잡한 얘기 자 봐야해 뭐 땜에 해? 문제가 뭐니? 지난주에 그 프로세스 스케줄링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뭐니? 통신이 안 돼? 통신이 안 돼? 통신이 안 돼? 통신이 안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되긴 되는데 어려워 어렵게 통신을 해 또 롸 어 프로세스 간에 컨텍스트 스위치가 어려워 어 컨텍스트 스위칭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거죠 맞다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로 했어? resonate 제일 첫 시간에 내가 얘기한 거 기억하나 안했나 기억하나 자 다시 하드업 pc가 있는데 os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내가 아주 바보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준 적이 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os가 정말 어플리케이션 한테 해주는 이게 뭐니 os가 없으면 있는 것과 있을 때와 무슨 차이가 나야죠 os가 있으면은 뭐가 된다고 그랬거든 컨퓨터 프로세싱 배지는 테레르 컴퓨팅이 된다고 말을 한 거 기억나 다 하드업에 cpu가 하나가 있지 응 아니지 큰 cpu가 하나가 있고 세키 cpu가 여러 개가 있다고 답변을 하는데 스마트해 그지 그러면은 큰 cpu는 큰 cpu대로 돌리고 세키 cpu는 아이오 디바이스 속에 적어도 열 개씩 끌어있으니까 열 개의 세키 cpu를 동시에 돌리고 싶은 거야 돌리지 말고 그래서 동시에 안 돌리면 어떻게 되는데 cpu연연하게 돌린 거 아니야 cpu가 있지 그런데 메모리 있고 아이오가 이렇게 있잖아 예를 들면 이제 디스크고 이제 시비고 이게 메모리고 메모리고 이런 것들이 또 디스플레이도 있고 이렇게 os가 없으면 어떻게 돌아 cpu가 조금 돌고 아이오 조금 돌고 디스플레이해서 나가고 또 뭐 cd 조금 돌고 메모리 갖다가 이렇게 싱글스레드로 돌아 이게 저 저 컨트롤 가닥이 한 가닥으로 이렇게 돈다고 순순차적으로 돈단 말이야 그러면은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야 뭐 보다 봐 cpu가 돌면서 이 디스크한테 일을 시켜놓고 동시에 이렇게 돌고 싶은 거야 내 손이 세 개면은 개와 개가 동시에 돌아가고 싶은 거야 내가 손이 다섯 개면 이게 이렇게 이렇게 꼼꼼꼼하게 동시에 돌아가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길게 한 줄로 돌아가는 거보다 시간이 5분의 1밖에 안 걸릴 거 아니야 이해되지 그 서비스를 os가 해준다고 그치 이렇게 어떻게 되니 이게 어싱크로니스 아니야 지난주에 얘기해 줬던거지 cpu가 너 디스크 이만큼 디스크 돌려서 여기서부터 이만큼 읽어서 메뉴모를 다 떠나라고 명령만 던져놓고 자기는 또 딴짓하지 그러면은 이 cpu와 디스크가 따로 돌잖아 그 뒤에 그럼 시간이 반밖에 안 걸릴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얘가 이게 읽어서 여기 갖다 놓고 나서 다 갖다 놨습니다라고 뭐고 하면 그때서야 오케이 알았다라고 하면 그냥 훨씬 더 이리 효과적인 거잖아 그거를 os가 해준다고 이 메카니즈를 어싱크로로 쓰고 인트럭트고 뭐 복잡한 일로 인해서 이게 이루어진다고 좋지 이게 os가 없을 때 대비 있으면 우리가 받는 이득이야 명확하지 근데 이거가 이 cpu와 io 디바이스 간에 동시 병렬로 처리하고자 하는게 전부가 아니더라 이제 이 cpu 속에 새끼 cpu들이 또 집어넣는 거 아니야 그지 멀티코아로 그럼 이 멀티코아 이건 어떻게 할거냐 하는 고민이야 그러면은 한꺼번에 코아도 동시에 요렇게 받올리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이게 그렇게 하려면 예전에 cpu 속에 도로 간에 묽은 막대기 하나를 또 쪼개서 스레드로 나눠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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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면 어? 훨씬 더 시간이 짧게 걸리고 일을 더 많이 할 거 아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스레드라는 걸 만들어놨다는 얘기야 이 리밋 그래서 그래서 어 프로세스 하나로 더 부족하더라 더 많이 큰 크런터 프로세칭을 하고 싶고 더 많이 패럴 컴퓨팅을 하고 싶으니 프로세스 하나를 싱글 스레드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더 조개 갖고서 동시에 돌리자 이게 훨씬 더 스마트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아 아 나가서 잘 떼어줘서 고마 뭐 내가 커피 하나 써먹어 뭐 뭐 먹고 싶어 말을 하지 말고 직접 가자 와 큰 사람들 와라 여기 스타벅스 제일 비상컵 있지 경상 3천짜리 있지 스타벅스 병리에 큰 거 3천짜리 있어 아줌마 앉아가서 세 개 타서 너도 둘이 나는 하나는 비져버려나 그 다음에 좋은 치아 치아 배니 설명을 할 수 있겠어 이걸 자기가 알고 소화한 다음에 남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누가 할 수 있을까 너 이름 잡고 내가 이 메모리 하나 납부하지 설정 한번 해야 돼 할 수 있을까 다 남을 가르치는게 가장 빨리 자기가 배운 일이야 그치 한 번 해봐봐 크게 말해줘 뒤로 돌아줘 날고 없지만 그 친구들 어떻게 하는지 내가 갈게 딱 일어나봐 일어나봐 의자를 다 걸쳐 책상을 다 걸쳐 한 잔 그 그렇지 그러면 요번에 이제 말해줘 이제 쓰레기 만든거야 말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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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번에 처리한다 그러면 처리 처리 어 오래 걸려서 각각의 디바이스 하트 디스크 이런거 다가 새끼 십귀를 돌리면요 여러 번 처리해야 할 일을 한번에 할 수 있을까 하트 디스크 하트 디스크 하트 디스크 하트 디스크 그러니까 멍청 하트 디스크 내가 흠한 말을 한다고도 여기서 흠한 말을 하면 안되 딴 데 가서 새끼 십귀를 이런거 해 하트 디스크 하트 디스크 하트 디스크 하트 디스크 하트 디스크 나 같으면 이 깡총으로 몇개 더 삼겠다 너 두개만 사왔어? 네 네 줬어? 응 그거 먹고 자주만 나쁜말로 세기 싶이고 그리고 이게 종합이 뭐야? 이게 컨트롤러야? 디스크 컨트롤러, CD 컨트롤러, 컨트롤러라고 있지? 컨트롤러는 그 안에 새끼 씹히고 들었어 딴 데 밖에 나가서 힘들어가지고 새끼 씹히고 이런 말 하지마 무시하던 소리입니다 됐지? 천천히 공부하기로 했다 그지? 공부하는데 이거 다 이해하니? 그러면 거꾸로 나 한 번만 더 물어볼게 유니더블 스케줄링은 이해했어 유니더블 리소스는 왜 필요하니? 스케줄링만 하면 되지 리소스는 몇 필요해? 예전 개념의 프로세스는 옥세폴리드 하잖아 근데 왜 자꾸 안고 가니? 그래 답이다 그지? 스레드가 필요한 자원이 있어야 돼 자원을 어딘가 담아둬야 되잖아 왜냐면은 여러 스레드 간에 공유를 하고 있으니 그지? 우리 배 속에, 엄마 배 속에 쌍궁이가 있어 쌍궁이는 엄마 배 속에 여러 가지 리소스 공유를 하고 있지? 그래서 서로 발로도 차고 권트도 하고 그러잖아 그 똑같애 그니까 두 개의 스레드가 배 속에 들어있어도 그 속에 들어있는 리소스를 공유하고 있다고 근데 리소스는 누군가가 제공을 해도 제공을 해야 되니까 그분은 스레드 프로세스라는 개념을 그 오너시 관점에서는 예전히 보관한다 그런 얘기야 오케이? 점점 더 용감해진다 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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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간이 대박에 나와지 하하하하 어디 앞에 내려와 저 밖에 나온 간 좀 보자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 바깥의 박스에 몇 가지 단순자라는 것이 써놨는데 ProcessX 이제 어드레스 스피드 바깥의 박스가 이 ProcessX란 놈의 주소 공간이야 그렇지? 이 안에 주소 공간이라고 하면 이속의 Text, Data, PSS 스펙트너분들은 다 들었다 이런 뜻이고 AccessToFilter 이제 필터에 액세스하러 가는 거 OpenFile Output.Text란 파일도 오픈해 놨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런 파일도 오픈해 놓은 것과 필수와 이런 것들을 이 자원의 리소스를 담고 있는 그릇에 이렇게 담고 있다 이런 뜻이야 그 다음 첫째 Thread is bounded to a particular process 잘 봐 하나의 스레드는 A particular process 하나의 특정한 프로세스 속에 바운드 되어 있어 닫혀져 있다고 맞으니? 하나의 스레드는 이게 스레드이지? 이 스레드는 하나의 특정한 프로세스 안에 닫혀져 있다고 마인딩 되어 있다고 그렇지? 됐고 A process may contain multiple threads 하나의 프로세스는 매이 컨테인 multiple threads 다중 스레드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컨트롤을 광장하는 여러 개의 스레드를 갖고 있을 수 있다 Thread can block 스레드는 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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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혀져 뭐니? 스레드 맞아 그치? 블랙이 다른말고 잠자는 거야 그치? 어디있어? 밑에 다섯개 했을 때 상태 스케줄링 상태 처리하는데 그 밑에 하나 따로 버리지? 이놈이 수립하는 놈이야. 거기에 블락이지? 그 다음에 all of the threads in a process 하나의 프로세서에 들어있는 모든 threads는 share addresses space 주소 공간 하나를 공유하고 거덕이도 안 갖고 있냐? 니가 이 자료 없어? 갖고 있어 없어? 없습니다. 없어? 있습니다만 합니다. 저기 복사시대 내가 봤는데 os 자료 팝니다 뭐 이렇게 살다 불법 복제해서 판단 소리 아냐? 그거 좀 때려 그래 내가 갑니다. share addresses space 주소 공간을 공유하고 프로그램 코드로 공유하고 글로벌 리듬을 공유하고 힙 공유하고 and os 다른 오베트 리소스도 공유한다. execute the concurrently 동시에 동시병료로 수행되고 has its own register 동시병료로 수행된다는 의미는 트레드는 자기 자체 자신의 register 값 갖고 프로그램 카운터 갖고 spec 포인트 갖고 etc. 기타 등등 값들도 따로 받는다 왜냐면 따로따로 도니까 이 따로 돈다는 예를 지난주에 설명했지 ms word 하나 열어서 ms word를 두 개를 열어서 하나는 편집하고 하나는 틴트하고 하나는 안고 로봇 상상으로 이런데 자 이것도 중요한 얘기다 자 그러면 정리하기를 왜 스레드를 만드렸냐 Ythread A Process With multiple threads 한 프로세스에 스레드 여러개 들어 있는 거는 makes a great server 큰 서버를 만들 수 있어 랩서버가 대부분 이런 힘 해도 돼 그지? 서버 하나에 스레드 여러개를 만들어 놓으면 서버는 하나지만 웹서버에 접속해서 들어오서 뭘 해달라는 리퀘스트에 대해서 스레드 하나씩 다 한사람씩 담당을 하면 되잖아 웹서버 대본 이런거죠. 예를 들어서 프린터 서버도 마찬가지야 프린터가 하나가 있는데 프린터 서버에 프로세서는 하나지만 그 속에 스레드가 여덟개면 프린터 하는데를 우리가 90명이 공유를 하면 90개의 스레드가 하나에서 생겨서 우리가 프린터 해달라고 요청하는 바이브를 다 지갑 스레드가 따로 받아서 처리하는 거지. 그 다음에 Have one server process made many worker threads 이거를 개념적으로 얘기하면 서버 프로세스 하나에 일꾼 스레드가 여러개가 들어있다 라고 기억을 해두고 If one thread blocks, 한 스레드가 일을 하다가 블록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on read, file read 할 때 Others can continue execution, 다른 스레드를 계속 일을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동시병렬 내지는 concurrent processing, parallel processing이 훨씬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사료가 주어진 리소스를 최대한 써먹지 그게 우리 전산댕이가 추구하는 목표지 하늘에 떠다니는 저 여객기 있잖아요 여객기는 땅에 있으면 있는 만큼 손해지 걔들은 여객기를 오면 한 시간 청소해서 사람 받고 태워서 또 말아간다 비행기가 뜨는 시간이 비행기가 돈 버는 시간입니다 비행기는 잠시도 쉬지 않는다 스레드 can share common data, don't need to use interprocess communication 스레드는 share common data, common data를 공유하고 common data를 그 다음에 interprocess communication을 필요하지 않는다 무슨 뜻이야? 스레드와 또 다른 하나의 프로세스 속에 있는 두 개의 스레드 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프로세스와 프로세스 간의 복잡한 통신 방침 interprocess communication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 속에 같은 주소 공간이기 때문에 A스레드와 B스레드 속에 손을 깊숙히 집어넣어서 니 덩어리를 내가 만져도 모르겠다고 같은 스레드니까 엄마 뱃속에 있는 그 애기의 쌍둥이 두 개의 스루 손잡고 꼽고 해두고 괜찮단 말이야 그 두 스레드 같은 주소 공간 속에 있기 때문에 왜 그래? 이 주소 공간 속에 있는 두 개의 스레드 프로그램을 한 사람이 없거든 그럼 지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니까 프로그램을 지가 알아서 했을 것이다 라고 믿는 거야 그니까 내가 프로그램을 하는데 스레드 하나는 정상으로 짜고 하나는 바이러스로 짤리가 없지? 그래서 이 스레드 간에는 서로 주소 공간을 완벽히 공유하기 때문에 서로 만져도 돼 오케이? 손가락 안 잘라 프로세스는 만지면 잘라 스레드 아주 쉽 따라서 스레드는 무지 싸다 만듭기도 싸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니까 독자적인 주소 공간이나 독자적인 자원을 갖지 않기 때문에 아주 싸게 생성하고 쉽게 생성하고 싸게 먹히고 only need stack and storage for register 그게 싸다고 하냐면 stack이나 register를 저장하는 최소한 공간만 있으면 스레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very little resources 스레드는 리소스가 아주 조금만 있어도 만들 수 있고 only the new address space 새로운 주소 공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스레드 하나 더 만든다고 해서 이 속에 스레드 하나 더 만든다고 해서 주소 공간이 더 필요한 것도 아니고 글로벌 데이터나 프로그램 코드나 OS 자원이 추가로 더 더 드는 것도 아니야 소름 가르치면서 스레드는 굉장히 싸고 좋다 셋째 칸텍스트 스위치이자 스레드가 한 스레드가 돌다가 다른 스레드가 돌 적에 칸텍스트 스위칭이 이렇게 일어나거든 그 다음에는 필요한 것도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왜냐 이 리소스가 같은 공간 내에서 공유된 리소스 서비스를 바꾸거든 그 다음에 리스토어 리즘 하기도 쉽다 따라서 스레드가 마치 만병통척처럼 공유 좋은 것처럼 생긴 게 아니었다 근데 But 마지막에 봐봐 No protection 비틴 스레드 스낫 스레드 간에 프로텍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No protection 비틴 스레드 스레드 간에 프로텍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게 뭐 스레드를 프로텍션 하지 않아도 돼 지가 짜는데 한 사람의 프로그램을 다 짜는게 자 자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멀티스레이드로 짜면 좋을까 어떤 프로그램을 멀티스레이드로 프로그래밍을 하면 효과적일까 어떤 프로그램을 멀티스레이드로 Good programs to multi-thread 멀티스레이드하기에 좋은 프로그램들은 셋째 이 자리에 올래? 센터 네 고민답게 크고 이 자리에 프로그램을 멀티플로 인디펜덴트 프로그램 이 GUI 액티브 엔터에르 데이터 인스펙터 앤 다이나믹 프로그램 레퍼 왜냐하면 하나의 프로그램 속에 비교적 독립적인 공부가 여러개 들어있는 거 예를 들면 디버거 너들 디버거 쓰니? 어? 무슨 디버거 쓰니? 어? 무슨 디버거 쓰니? 무슨 디버거 쓰니? 어? 비주얼 스튜디오 비주얼 스튜디오에 들어있는 디버거 써봤어? 왜 안 써? 신경시켜봤어 디버거가 너들이 가장 좋아해야 될 선생님이야 디버거를 잘 모르면 난 프로그램을 잘 할 수가 없다 응? 난 왜 이렇게 프로그램을 못 할까 라고 고민하지 말고 디버거 써 디버거 쓰는 걸 보면 그 프로그램이 그 프로그램이 결코 어려운 게 아니야 손바닥 닦아 붙여놓고 스텝 바이스텝 스윙했으면서 그 속을 닦아보는데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이 디버거를 안 쓰고 자꾸 마음속에 고민을 하니까 어렵지 그래서 좋은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으면 실용히 디버거를 써 그래서 디버거를 써보면 디버거 속에 프로그램을 러닝하는 태스크가 하나가 돼 있고 그치? 그 다음에 스텝 바이스텝 수행하는 게 있고 메모리나 레지터를 터프해서 데이터를 보여주는 놈이 있고 이게 다 싸러싸러 돌아 그런 경우에 이게 뭐 탭트렌드로 만들면 아주 효과집이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그치? 이제 서버 which needs to process multiple requests 하나의 서버인데 동시에 클라인트로부터 여러 개의 리퀘스트 요청을 받는 경우에 이 리퀘스트 받는 쪽을 다 멀티스테드로 바꿔놓으면 아주 효과적이다 셋째 repeated numerical task 반복적인 수리 연산 이런 것들 어떻게 이러면 비행기 날개가 비행기 날개가 76m 이렇게 되거든 100m면 너희들이 어느 정도 거리인지 알지 우리 학생들이 우리 학생들이 한 16초 17초 나 같으면 19초 만에 이런 거리가 10m야 날개가 거의 80m 그러니까 보인자 380 이런건 거의 86m 거의 100m 다 된다 날개가 근데 이게 날개 폭이 30m야 거기에 이제 풍동시험할 때 이렇게 유체역학 계산할 때 그게 뭐 그런 것들은 날개를 이렇게 쪼개갖고 날개를 쪼개갖고 날개를 쪼개갖고 이렇게 이렇게 숫자를 잘라서 이 부분은 트레드 하나 이 부분 트레드 하나 이렇게 트레드 하나 이렇게 트레드 하나 이렇게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왜 이게 그게 안 맞냐 그치 이렇게 멀티 트레드 트레드 멀티 트레드 오케이 근데 프로그램 중에서 멀티 트레드 과학이 어려운 놈이 있어 프로그램이 difficult 멀티 프로세싱 99% 프로그램 불행하게도 우리가 자르는 99%의 프로그램이 우리가 자르는 우리가 알고 있는 99%의 프로그램이 멀티 트레드가 필요 없대 특히 학생들이 자르는 여러분들만한 숙제용이 있지 숙제 턴 프로젝트 하려면 이런거 멀티 숙제용이 필요 없어 너무나 간단해서 이거 천라인 안 짜지 이천라인 삼천라인 숙제 없지 응 안 지죠 네 오늘부터 오늘부터 숙제 나간다 프로그램이 멀티 프로그램이 프로젝트 멀티 그니까 룬트 쪽에서 하나로 들어가야되는 경우는 멀티 트레드 그 다음에 유절레벨 트레드 그 다음에 커널레벨 트레드 너무너무 많은 얘기를 작게 하잖아요 목업보다 쭉 건너가서 이 그림이 되게 중요한 그림인데 여러분들이 내게 이 앞에 유절레벨 트레드 커널레벨 트레드를 이 그림으로 내가 표현을 해 얘가 유절레벨 트레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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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한거 있지 그 다음에 동가미가 있는게 라이트웨이트 프로세스야 그 다음에 속에 커널레벨 트레드가 있고 실교가 여기가 있어 그니까 총 1단 2단 3단 4단이야 4단인데 저들간에 어떻게 몇 핀이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지금 잘 좋을 수도 있고 못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하고 싶은거지 여러분들이 유저 유저 계층에서 트레드를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이런걸 짜는거야 이런걸 짜는거라고 이걸 짜서 돌리지 그지 컴파일이 끝나고 러닝을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요 세개 봐 요 세개가 있는데 라이트웨이트 프로세스가 이거는 OS가 제공하는거야 요 시스템 콜 레벨이잖아 그지 시스템 콜 레벨에서 요거를 3대 2로 이렇게 맵핑이 이루어지고 요거를 2대 1로 맵핑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야 그리고 나서 요게 라이트웨이트 프로세스가 도 커널 스레드로 1대 1로 이렇게 맵핑이 돼요 그러고 나서 커널 스레드가 결국은 시스템을 차지하고 돌아야될 거 아니야 저기도 엔베 엔베 유전의 단계로 맵핑이 된다고 여기서 무슨 얘기를 내가 하고 싶었냐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머로서 스레드를 짜면 그 스레드가 돌 적에 결국은 cpu를 차지하고 돌아야되지 그 와중에서 몇 번에 맵핑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야 내가 스레드를 짰다고 해서 그 스레드가 cpu를 항상 차지하고 돌지는 못할 거라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왜냐면 이 cpu 숫자보다 여기에 유저가 짠 스레드 숫자가 훨씬 더 많지 여러 개의 유저가 짠 스레드가 cpu를 차지하고 돌려면 스케줄링이 여기서 이게 스케줄링이잖아 스레드 없을 때 스케줄링은 어떻게 했니 이 cpu 하나밖에 없었지 하나에 이게 프로세스 아니냐 바깥에 있는 거 그지 그니까 3대 1의 스케줄링이 이루어졌다고 이 그림으로 설명을 하잖아 맞니 근데 그게 지난주까지 얘기고 더 이상 이게 프로세스가 스케줄링의 단위가 아니다 이 프로세스는 스케줄링 생각할 때 잊어버려 고려하지 말라고 이 그림에서 스케줄링의 단위는 누구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개의 유저 레벨 스페트가 네 개의 cpu를 차지하고 잘 돌리게 하는 게 스케줄링이야 말투니 라이트 베스트 프로세스를 LW 스페기로 약 약세스 정리하고 스케줄링을 라이트 베스트 프로세스를 첫 번째 STED McCếu 네 스테링 제가 PCV로 개발한 저는 PCB만 관리하는 게 아이예가 어떤 프로세쳐 bla 유저 그러면 프로세스에서 FCP에 들어간 다음에 모든 수면자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오랑 파일이 없어서 들어있는 건가요? 그림을 이렇게 조금 나눠지 않아서 내가 이거 파워풀이 좀 보이면... 설명할 수 있어 봐. 야, 갑자기 버퍼 플러시아로 좀 안 해가냐? 언제부터 우리가 버퍼 지우기 시작했어? 내가 배터리가 잘못했을 때 길이 닮았을 때 야, 야, 버퍼 작은 놈은 뒤에 서 있어. 우리 처음에 첫 시간에 얘기했지? 너 화장실 갔다 왔지? 그럼 지금 왔다 갔다 해? 왜 왔다 갔다 해? 이 그림 뭐니? 이 그림이 뭐니? 이 그림이 뭐니? 이 그림이 뭐니? 이 박스가... 아깝다 박스가 뭐야? 스톡에... 포도 세그먼트, 메다 세그먼트, 파일들이 들었고, 레지털 들었고, 스펙터를 했지? 이 그림이 뭐니? 리소스, 리소스들이다, 그지? 그리고 트레드가 하나가 들었어. 이게...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프로세스가 이렇게 생겼다. 하나의 프로세스에 하나의 트레드가 들었으면, 이 트레드랑 개념 없이 우리가 이거를 프로세스라고 했었던 거야. 그치? 근데 오늘 이 시간부터는, 얘는, 오케이, 미니몸이고, 더 멀티... 멀티 스테드로, 이제 그 병렬 처리를 많이 하면, 웹서버처럼 짜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 동시 병렬으로 처리되는 스레드가 여러 개가 들어있다. 근데 이놈들이 코드 데이터 파일은 공유를 하고, 스레드 간에 공유가 되고, 각각 스레드가 레지털와 스택 값은 따로 갖는다. 이 레지털 속에 프로그램 카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스레드가, 지 혼자서 따로따로 이렇게 스윙 할 수 있도록 해줬다. 끌거리며, 나이스하지? 베리핏 뭐야? 첫째, Responsiveness 응답승이다. 리스폰스가 응답이잖아. 응답이 빨리 나온다는 뜻이다. 응답승에서 선택해줬다. 둘째, Resource Assuring 스레드 간에, 워스키 스레드 간에, 자원이 공유가 돼서, 자원을, 자원을 공유하면 할수록 좋은거다. 마치, 비행기가 땅에 오면은, 소요보듯이, 자원을 공유하면 될수록, 효과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좋은거다. 셋째, 비카노미, 경제적이다. 뭐가? 뭐, 리스스 셰어링이 되기 때문에, 저 경제적이다. 나옵니다. 공유에서, 많습니까? 넷째, 유틸라이제이션 오버 엠티 아티펙션. 멀티플러스 엠티플러스 엠티플러스의 소음이다. 스피오가 여러개 있는거. 스피오 여러개 있는거를, 그새, 활용을 높였다. 유틸라이제이션을 높였다. 유저 스레드, 그 유저 스레드란게, 유저메을 스레드를 의미하고, 아까 박스중에서, 이쪽에 있었던게 있지, 유저 스레드는 누가 만드니? 유저 스레드는 누가 만들어? 여러분들은 프로그래머가 만들 수 있는 유저 스레드다.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래머를 다섯적에 유저 스레드가 만들 수 있다. 이제, 그래서 이 유저 스레드는, 스레드 매니지먼트 done by 유저 레벨 스레드 라이브러리. 그래서 유저 레벨 스레드는, 스레드 매니지먼트 done by 유저 레벨 스레드 라이브러리. 유저 레벨 스레드에 있는, 스레드 라이브러리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이 유저 레벨 스레드의 예제가, 포직스 p-thread라는 게 있고, 마크의 c-thread라는 게 있고, 솔라리스의 thread라는 게 있는데, 포직스는 뭐냐면, 믹스의 표준은 아니다, 저게. 우리가 아까 알고 있는 리눅스나, 이게 다 포직스를 만족하거든, 포직스 표준에 쓰는 저걸 p-thread라는 게 있고, 이 유저 레벨 스레드가 이룸한다. 이 말이고, 마크의 c-thread라는 게 옛날에 대한, 한 991장 이때의 얘기다. 그게 c-thread가 애플에서 쫓겨나죠. 그래서 눈물을, 눈물 묻은 땅을 먹으면서 만든, 이게 next라는 거 써져요. n-e-x-p. 그게 1991년대에 내가 사다 썼었어. 리묵소에 있을 쪽에. 검정색 이렇게 사각형 우산이처럼 생겼어.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o-s가 마크야. 근데 원래 마크가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만든 거고, 카네기 멜론의 컴퓨터 사이언스가 빽셀다리겠는데, 거기서 만든 o-s였다. 근데 마크에서 c-thread라는 걸 유저 레벨에서 만들어서 썼었고, 소라리스는 sun o-s가 소라리스다. sun이 아니지? 아니, 그 비장인이 오라클에 통합이 됐는데, 스탠포드 교수님이 창업해서 만든 게 sun이었고, 20년 잘 가다가, PC에 밀려서 그냥 망했거든, 이게 sun o-s 이름이 솔라리스야. sun이 스탠포드 유니버시티 네트워크의 약자야. 그래서 그 이름이. 근데 sun이 해양에서 돌아가는 o-s의 이름이 솔라 같지? 그래서 타인에게 이름 줬잖아. 그래서 솔라리스야. 됐고. 그 다음. 커널 스레드는 방금 얘기했던 게 유저 레벨이 되고, 커널 스레드는 뭐가 있냐면, 서포티드 바이트 커널, 커널 속에서 돌아가는 스레드가 되지? 스레드 포크, 저게 무슨 소리냐면, 스레드 포크나 스레드 유젝 시스템 폴이, 유저 레벨이 있냐, 아니면 커널 레벨이 있냐, 그 차이 와요. 그래서 커널 안에, 스레드 포크나, 스레드 인재가 둘이 있다. 커널 레벨에서 스레드를 지원하는 o-s 종류는, 윈도우 95, 98, 20, 2000, 솔라리스, True, 64 유닛, DOS, 리눅스, 그런 것들이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o-s들이 커널 레벨, 스레드를 지원한다. 됐지? 그 다음. 그래서, Multi-threading 모델에, Many-to-one, One, Many-to-many, DOS라는 게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냐면, 아까 그, 내가 보여준 그림이 기억나니? 그 위에, User-level 스테듀와, Light-weight process 간에 뱅킹이 어떻게 되냐. So, Light-weight process, Light-weight 스테듀와, 커널 스테듀 간에 뱅킹이, 너무 많이, One-to-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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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y-to-one, One-to-one은, Many user-level 스테듀가, Going into single-caddle, 100-caddle. And now,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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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저를 만들어서 유저 프로그래머가 스레드 하나 만들면 포클을 하는 순간 그 커널 안에서도 커널 스레드 하나 포클을 시켜서 그 커널 레드 하나 포클을 시켜서 이렇게 되면 스케줄이 복잡해지기 위해 그래서 allows the operating system to create the sufficient number of 터널 threads가 충분한 양의 스트레드를 만들어서 랩핑을 해드리기 때문에 꽤 복잡해집니다. 솔라디스크에서 이렇게 하고 윈도우 랩핑이나 이천에서 스트레드 바이버 스트레드 이라는 게 있어서 그 다음 그림을 그리면 좋을 것 같고 이 스케줄이 복잡해집니다. 그 다음 세대 이슈에서 정리하자 스멘틱스 오버 포크 앤드 유젝 시즌 4 스레드 이슈에는 포크랑북과 유젝의 스멘틱이 뭐니? 그런 개념이 내지는 의미가 다 들어있고 스레드 캔슬레이션 스레드를 삭제해가는 과정도 있고 싱글 핸들링 스레드 콜스 스레드 스페시픽 데이터 이런 것들이 스레드를 우리가 공부하는 데에 있어서의 핵심 이슈들이다 실물이 뭐냐면 이게 유절레벨 스레드가 있지? 응? 그 다음에 여기 라이트웨이트 프라세스가 있잖아 그 다음에 라이트웨이트 프라세스가 여기에다 있고 커널레벨 스레드가 커널레벨 스레드가 이렇게 있어요 응? 그 다음에 CPU가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제 친구가 질문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커널레벨 스레드가 이렇게 오는게 스케줄링이잖아 그지? 우선순위 기반으로 한동을 돌려준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스케줄링입니까? 이 얘기야 스케줄링이니? 근데 시스템 콜이 여기잖아 이 스케줄링은 누가 만들어? 이거 스케줄링을 잡았니? 아무도 안 잡았지? 이게 스케줄링을 맞아 이 스케줄링이냐 하면 밖에 라이브를 소개되어 있어서 얘가 컴파이드를 하면 유절레벨 스레드에서 컴파이드를 하면 얘가 거기에 대해서 지가 스케줄링 해줘야겠다 재밌지? 재밌어 그래서 이게 유절레벨가 돼서 스케줄링을 실제로 한다 하다보니까 이게 늦은 그절로 변화 효과적이지는 않는데 옛날에 이게 별로 없을 때는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요즘 미방식이 안 했어요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이게 스케줄링 맞죠 그것도 스케줄링이고 정말 똑똑한 사람 느낀다 됐지? 이렇게 포직스 스레드라고 얘기했고 뭐 별로는 까란걸로 나같아 또 솔로리스 두스레드 저거 설문단했다 그지? 이게 아까 누가 물었지? 이게 PID이잖아 저 PCB이잖아 PR 프로세서 아이디와 메모리 맵 프라이로리티 이게 list of open file 이게 PCB이지? 믿었나? 이게 PCB인데 PCB가 스레드마다 있습니까? 아니면 프로세서 하나가 있습니까? 아까 누가 물었지? 이게 다녀 플라이로리티인 경우에 여기 OS마다 조금 다른데 그냥 이렇게 한번 기억하자 이렇게 기억하기 힘드니까 프로세서 하나에 리소서 오너십이니까 이게 PCB가 있고 그 다음에 PCB에 LWP 이 프로세서에 프로세서가 여러개가 들었다고 스레드가 여러개가 들었거든 그러면 프로그램 카운트나 레이스더나 스펙 같은거는 이쪽에 들어있는거지 그지? 그러면 두개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했잖아 아니 그니까 이거는 이것들은 어? 이것들은 그 그 이 이 스레드들이 공동적으로 필요한 자원들이니까 PCB 속에 집어넣어 놓고 그 다음에 스레드 스페시픽한 뜻들은 스레드 블록 같은게 조각한게 따로 있어서 요소개적으로 넣는다 얘기가 근데 여기에 PID 가 있기도 하고 이거는 스레드 아이디도 있거든 스레드 아이디가 있어야 돼 스레드를 갖고 섞여주는 거 아니야 PID는 왜 있어? 이거 스레드를 다 죽여야지 얘가 없어지지 그래서 이거는 이것도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프로세스 안에 스레드가 한두개가 살아있는데 이걸 죽일 수는 없잖아 얘를 다 죽일 때 말이야 프로세스로 완전히 성전세시킬 때 얘를 다 죽이고 나서 얘를 죽여야 되지 그래서 PID도 필요하고 스레드 아이디도 필요하다 아까 누가 쓰는 해선지 해결됐다 그지? 그 다음 그 다음 디바이스 사용하고 남들 한 바퀴 더 내는 두 바퀴 더 같구나 디바이스 사용하는 방법 이런 건 렌저를 피했다는 디바이스? 아유 아유 장치 뭐 더욱 파일 공통 비전 페이지 이게 리프트 오픈 파일이야 파일을 오픈하고 여기저씨 스레드 가까이 다른 걸 열어줄 수도 있잖아 스레드를 다른 걸 열어도 여기저씨 그래서 한번 얘가 열은 파일을 내가 쓸 수 있어 그래서 여기저고 옹통이니까 그게 스레드가 갖는 해석이야 그렇지? 그니까 파일 오픈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 근데 얘 옆에 있는 스레드가 오픈해놓으면 여기 오픈되어 있잖아 이게 복잡하다 파일이 되게 복잡한데 아마 학기 끝에 파일 할 때 알려줄게 복잡한데 얘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파일을 오픈해서 여기 등록을 시켜놓으면 얘는 거저먹는 거 동작 inks 똥 똥 똥 뭐야 림도 저 이찬의 스레드는 이렇게 생겼는데 쯤에 넣을게 앓고 난 담배스 싫해 하하하 리눅스 스프레드 리눅스 스프레드 리눅스 리퍼를 적어 스프레드 리눅스에서는 우리는 스레드를 스레드라고 하지 않고 테스트라고 한대 우리가 아는 스레드인데 그거를 그냥 용어로만 테스트를 테스트라고 한다 그래서 유지에 테스트란 말일까 하면 이게 스레드라고는 스레드구나 라고 그냥 알지않고 그 다음에 스레드 크레이션이 있어 그 클론은 스레드를 생성하는 쪽에 호흡, 스레드 다른 곳으로 있으면 다 호프라고 하는데 유지에서는 클론이라고 한다고 그 다음에 클론 allows a child task to share address space over parent task 차일드 주소 공간이 아버지 주소 공간을 공유하도록 한다 이게 조금 다르다 그렇지? 이제 룩스는 가장 최근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자꾸 프로세스와 트레드를 아, 저, 저, 소리 parent 프로세스가 child 프로세스로 꼭 하고 위력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저 친구가 자꾸 의문을 받잖아 그게 2단계에서 불편할 것 같다는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거를 조금 더 최적화하려고 하다 했는데 지금 우리가 배운 바로는 스프레드를 포크를 parent과 포크를 하면 child가 만들어지고 그게 주소 공간은 독립적이다 그렇지? 맞아? 엄마가 아들 다리 만져도 돼? 안되지? 엄마 주소 공간은 엄마 주소 공간이야 아들 주소 공간이 따로야 포크 엄마가 아들을 포크를 했지만 포크하고 이렇게 했지만 주소 공간이 따로라고 주소 공간이 따로면 서로 만지면 안돼 그렇지? 그런데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여기에서 ls라고 치잖아 이게 shell이지 이걸 그림으로 나타나면 이게 shell이야 shell 프로세스가 있고 shell이 포크를 유재를 해서 ls라는 것을 만들었거든 child로 이게 명백히 두께 주소 공간이 따로다 그러니까 이 안에 텍스트 데다 bs에서 스택이 있고 이 안에 텍스트 데다 bs에서 스택이 따로야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만지면 안된다고 그렇지? 주소 공간이 다르니까 그런데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인터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이 복잡하게 이루어지지 share the memory나 메시지 펜싱 방식으로 복잡하게 이루어지는데 리눅스에서는 리뷰어가 이렇게 parent과 child로 나타났으면 주소 공간을 같이 share하기도 한다 그게 클로리 얘기야 그리고 부모 자식간에는 주로 주로 공간을 왔다갔다 하기도 한다 그런 얘기다 됐다 그 다음 자바 스레드입니다 자바에도 스레드가 있는데 자바도 많이 쓰니까 자바 스레드는 어떻게 되는지 이게 새 책이니까 나와있다 옛날에는 없었는데 보자 자바 스레드 매일이 크리티드 바이 익스텐딩 세더 클래스 익스텐드 세더 클래스 단고 클래스를 통해서 자바 스레드가 만들어지고 만들어지고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러너러리 페이스 자바 스레드 자바 스레드 자바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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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서 자바 스레드 만들어진 데다가 안서 갔다 자 자바 스레드의 상태 처리는 뭐 다른 거랑 다르지 않다보지 이유에서 들어와서 레디도 없고 바로 러너블로 가고 러너블에서 어 블락이나 슬릿 상태로 갔다가 끝이 나면은 어 데드로 간다 털메트가 데드로 간다 이렇게 해서 어 어 뉴의 뉴가 뉴가 어 레디인 거랑 마찬가지구나 새로 뉴 포크가 되면 뉴에 들어가 있다가 옛날에 우리 레디라고 하는 거 시에 뉴 로고 네 네 네 네 네 네 뉴 앞에 우리가 레디라는 걸 따로 구성했었는데 자바 를 하나로 만들었거든요 스타트하면 바로 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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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궂잎 이것도 다르다 그쵸 예전에는 블락 에서 리듬이 되면 다시 뉴으로 갔다가 뉴에서strandom 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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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얘기야. 그 체스 5의 그 스웨즈 어... 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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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질문이야. 왜 그래? 이게 답이야. 이게 말이야. 제가 질문한 친구야. 잘 봐. 이게 프로세스 스레드 개념 없이 프로세스가 칸텍스트 스위칭이 되면 이거가 pcb가 이거가 통째로 바뀌어요. 근데 스레드가 칸텍스트 스위칭이 되면 얘는 하나 놔두고 이것은 간에 바뀌거든. 그니까 이 주소 공간이 전체가 공유가 되고 스레드는 주소 공간이 있어 없어. 어? 스레드 주소 공간이 있다는 사람? 스레드가 독자적인 주소 공간이 있다는 사람? 없다는 사람? 잔는 사람? 프로세스가 주소 공간이 있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프로세스가 주소 공간이 없다는 사람? 스레드가 주소 공간이 왜 없니? 그럼 스레드는 어디서 봐? 돌아? 주소 공간이 뭐니? 텍스트 데이러 비해서 스탭이지? 프로세스는 거기 있지? 스레드가 텍스트 데이러 비해서 스탭이 없으면 어디서 돌아? 어디서 돌아? 말 안해? 이게 프로세스의 주소 공간이지? 이게 프로세스의 주소 공간이지? 그래? 스레드가 어디 살아? 프로세스는 어디에 살아? 너들은 어디에 살아? 집에 살지? 사람 살면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프로세스는 어디서 하냐고? 너는 주소 공간 속에서 살아요. 그렇지? 스레드는 어디에 살아? 이 속에 어디에 있지? 어디 있어? 스레드 속에 프로세스의 주소 공간이 살아? 여기? 미스터 고 스레드 어디에 살아? 이 속에? 스레드는 이 속에 어디서 흩어져서 살아? 일단 프로세스 카운터는 이제 여러 개가 있지? 스레드 이건 지금 따로 프로세스 카운터 같고 스탭 포인트도 여기 지금 따로 갖고 있어 이게 나눠져서 1번 프로세스 스레드가 1번 스탭 포인트 2번 스레드랑 스레드의 스탭 포인트 3번 스레드의 스탭 포인트 이렇게 나눠져서 그 다음에 BSS도 나눠서 자기 BSS 다 따로 가져 왜냐하면 이거는 공유가 안되니까 일단 부분은 하나로 갖고 공유 돼 이 그림이 아까 그 그림이잖아 그림 보여줬잖아 그지? 그림을 그렇게 그림을 이해하고 있는데 그리고 몰라서 그게 내가 답답한 거야 이게 스레드가 살아가는 모습이야 다시 물어볼게 스레드가 주소 공간이 있니? 자기 독자적인 주소 공간이 있어? 없어 프로세스가 자원의 컨테이너잖아 자원을 갖고 있는 전체 그릇이지 그 속에 그냥 없어서 사는 거야 너들이 비유를 하자면 너들이 엄마 아빠 집 속에 어쩔 수 살지 시집장가 갈 때까지는 또 형제가 여러명 살잖아 그런 똑같다고 그래서 자기 독자적인 프로그램 카운트와 스탭 포인트는 갖고 있지만 독자적인 주소 공간을 갖지는 않는다 주소 공간은 하나를 갖고 공유한다 그 얘기야 그 얘기야 그 얘기가 그림으로 나타내면 몇 페이지니? 어? 2페이지? 맞다 2블링이잖아 이게 이게 독자적인 주소 공간인데 독자적인 주소 공간 속에 그냥 없어서 살지 다만 자기 레지스터와 자기 스택 포인트만 갖고 스택 포인트도 레지스터지 일단 자기 레지스터만 갖고서 그냥 이게 전체 속에 건져서 살고 있다고 그래서 스레드는 자기만의 독자적인 주소 공간이 없다 그래서 이 스레드가 이 속에 이렇게 돌다가 여기 가서 돌기도 하고 거꾸로 얘가 여기 와서 돌기도 하고 돼 여기랑 이 의미가 이 코드가 이 스레드가 이 코드에 어디선가 돌는단 말이야 그지? 얘가 여기에서 마구 돌고 얘도 여기서 마구 돌아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돼? 현실적으로 그렇게 마구 섞어서 왔다 갔다 하진 않는다 그지? 어떻게? 돌아 스레드를 어디에 갖다 붙이니? 주소 대부분의 경우에 함수에 갖다 붙죠 특정한 함수에다가 스레드를 갖다 붙인다고 그러면 그 함수가 포크가 돼서 반복해서 돌아간다 그니까 웹서버가 있으면 웹서버의 특정 부분 유저가 인터넷에서 접속을 하면 그 접속된 부분만 포크를 해서 그 부분만 집중력을 돌려주는 쪽에 스레드를 붙여도 그렇게 돌다 아거든요 포크가 포크가 프로세스도 포크해서 스레드 포크 프로세스 포크 프로세스 포크 따로 있고 스레드 포크 따로 있다 지생본이 따로 있다 메모하는 중 그렇지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니까 프로세스를 포크하고 싶을 때는 프로세스 포크를 써서 프로세스를 포크를 하고 쉘처럼 그 다음에 스레드를 포크하고 싶을 때는 프로그래머 내가 내에서 니가 하는 거야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래머가 아니 아니 아 쏘리 쏘리 클론 클론은 스레드 포크고 자 그러면 그 질문이 이 거다 스레드 간에 패런트 차일드가 있니 그래 질문이다 그지 스레드가 패런트 차일드가 있어 네 네 네 프로세스가 패런트 프로세스 차일드 프로세스 있지 이렇게 어 트레드가 이렇게 연결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야야야 자꾸 갑으로 두둑 잡지 말고 생각하고 따뜻해 네 네 지금 그 잠깐 이거랑 상관있는 질문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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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LWP가 이렇게 연결을 0에서 이렇게 연결이냐 그니까 그 그렇게 해서 이 LWP가 아까 LWP가 16페이지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LWP가 자기 자칭으로 만들어지냐 그 질문이냐 똑같은 질문이냐 그지 자기 뭐 같애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쇼레빙을 한번 몸도 짜보자 짜보는게 짜보는게 그니까 너희들이 딱 한번도 안 써봐가지고 자꾸 이런 그 마구같이 질문을 하는거 그래서 프로그램을 한번 짜봐 뭐 짜냐면 사실 헬로월드 짜봤는데 무슨 문제야 헬로월드 하늘 짜서 거기에 스레드를 갖다 붙여봐 이렇게 해서 붙이고 헬로월드1 프린터를 헬로월드1 프린터 저 저 프린터 헬로월드2 이런거를 여러개를 짜봐 그니까 그게 스레드를 프로그램을 해보는게 잘 빨라 그게 실습이니까 그치? 해보고 다음주에 이거 니가 다시 찍으래 오케이? 그게 내 생각에 더 좋은 방법 그치? 스레드 스레드 아 음 어 그런게 똑같다고? 어 메모리만 잘 드려 어 어 악 아니 악 바로 움직여 바로 움직여 아까 비버거 얘길듯이 비보그램 프로세스 안에 러닝 하는 스레드가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 덩크에서 보유 디스플레이 하는 스레드가 있는 거지 그치? 또 스펙값을 디스플레이에서 보여주는 스레드도 있을 것이고 근데? 유저가요 유저가? 스레드를 불러보니까 그니까 내가 해당하는 그거에 맞는 메모리에 그 어떤 특정 메모리에 해당하는 스레드를 불러보니까 아니 스레드는 메모리 있다가 우리는 메모리 있겠지만 우리는 그걸 프로그램을 모른다고 함수에 스레드를 갖다 붙이니까 그니까 너들이 스레드를 하면서 안 갖다 붙여봐서 내가 자꾸 이런 질문을 하는 거여서 내가 짜부라는 얘기야 맨 맨 스레드 포컨부터 해서 스레드 코딩을 몇 주문만 해봐 아주 짧게 긴 거 하지마 알았지? 그리고 헬로월드에 스레드 갖다 붙여보고 지난주에 저 컨슈머 프로듀스 입지 거기에 스레드 갖다 붙여보고 이쪽에 스레드 하나 저쪽에 하나 스레드 갖다 붙여보고 두 개가 어떻게 쿵쩍쿵쩍하면서 뒷타고 훈빙하고 뒷타고 뒷타고 돌려보고 오케이? 말 되지? 둘이 있다 둘 또 다 됐니? 이거요? 이렇게 쓰면 돼요 클론이 이제 클론이 어데스 스페이스 공유한 것 때문에 이 말씀이 더 더 그리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클론이 어데스 스페이스 아니 그게 지금 이 질문이 이 시발점이었어 네 그니까 그 질문이 이게 예를 들어서 얘가 패런트고 얘가 탑이면 이 주소 공간이 아니야 아니야 그 얘기야 그거 자꾸 물어보는 거지 강생들이 제가 생각해도 알 것 같아요 뭐 쓰레이드 질문은 아닌데요 프로세스 포크할 때 데이터 세그먼트하고 팩트 세그먼트가 같다 있는데 그러면 아니 프로세스 포크할 때는 달라져 프로세스는 포크하면 포크할 때는 고유로 베끼는데 이때까지 하고 나면 완전히 달라져 스테이드로야 스케줄링 도 스케줄링을 이때까지는 스케줄링을 한다 라고만 말을 했거든 근데 어떻게 한다라고 지금 이 시각에 하게 돼여 어떻게 되냐 누가 물어볼까 그 방법이 여기서 이까지 돼 있는데 스케줄링에서 베이식칸셜어 뭐고 스케줄링 sensors 스케줄링 타 tête ourselves 스케줄링의 파이테리아 스케틀링의 원조는 뭐냐 그 다음에 스케틀링 알고 있는 부분은 몇 가지가 있으며 월티콜 프로세스 스케틀링, 월탈 스케틀링 이런 추가적인 스케틀링에 대해서 스케틀링 파이테리아 스케틀링을 하는 알고 있는 게 여러 종류의 스케틀링을 하는 알고 있는 점은 평사를 해야지 이것보다 나보다 알 수 있을 것이지 않겠지 평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스케틀링 파이테리아 스케틀링 파이테리아 스케틀링의 기본 개념은 왜 스케틀링을 잘 하는가니 뭐 이랬어요 그게 기본 개념은 마지막 CPU 유틀라이셔 오페인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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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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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치시킬 수 있다. 수치사 하교 자원을 최대 활용하는 방법은 멀티프로그래밍 혹은 컨퍼런터 프로세스를 통해서 여럴 수도 있다. 첫째, CPU IO 버스트 사이클 지난주에 얘기했죠. 자연현상 두 개 중에 하나다. 프로그램을 돌리면 CPU 버스트 타임과 IO 버스트 타임이 계속 섞여있고 번갈아가면서 나타난다. 그래서 CPU 버스트와 IO 버스트가 반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CPU 버스트는 어디서 돌아? CPU 버스트 어디서 돌아? CPU 버스트는 어디서 돌아? CPU 버스트는 시간이다. 내가 지난주에 류에서 말하기를 어떻다고? CPU가 붕 하고 도는 것 CPU 버스트는 메인 CPU에서 돌아가는 시간 프로그램이 메인 CPU에서 돌아가는 시간을 CPU 버스트가 오래. 그 다음에 CPU 버스트가 끝이 나면 IO가 시작되지 IO 버스트 그 다음에 IO가 붕 하는 것을 어디서 돌아? 그래서 해당 IO에서 돌아? 디스크든 CD든 네트워크든 해당 IO에서 IO가 부공화하고 돈다고? 그걸 IO 버스트라고 해. 그래서 하나의 프로그램은 CPU 버스트와 IO 버스트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돌아가지. 그렇지? 밥 먹고 소화하고 또 밥 먹고 소화하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저게 하나의 프로그램 속에 CPU 버스트와 IO 버스트가 섞여 있기 때문에 스케줄링을 하는 기본 이유가 된다고 설명했었지. 이해하냐? CPU에서? 왜 CPU 버스트가 CPU에서 돌아? 주로 연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 데이터 프로세싱은 IO 인풋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CPU로 프로세싱을 하잖아. 그러고 나서 출력을 하잖아. 그래서 CPU가 프로세싱을 하는 시간이 CPU 버스트야. 듣지? 인풋하는 시간은 뭐니? IO 버스트고 출력하는 시간도 IO 버스트, O 버스트 굳이 구분할 수 있지만 섞어서 그냥 IO 버스트라고 한다고 됐니? 그래서 CPU와 IO 작업이 반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너희 뭐를 하니? 뭘 해? CPU 버스트와 IO 버스트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데 굳이 때문에 뭐를 해? 응? 응? 인출력을 하냐고? 응? 자식이 인출력 하냐고 너 조금 전에 내가 5분 전에 얘기했다. 뭘 해? 다시 뭘 해? 응? 스케줄이 된다. 그렇지? 이게 CPU만은 계속 보면은 스케줄이 된다. 그냥 안가면 요거신다 팔아. 시키우 버스트와 IO 버스트가 반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스케줄이 된다. 응? 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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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뭐 네? 그러죠? 네? 예? 말하지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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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택시 CPU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못하고 못하는 게 있어요. CPU Burst Distribution이 무슨 뜻이니? 그 앞에서 CPU가 공항하고 도는데 그거를 분산시키면 경렬 처리가 좀 많이 되고 될 수 있거든. 그래서 분산 처리를 하면서 CPU 혼자서 바꾸면 안 되잖아. 컴퓨터 속에 섹시 CPU가 많아서 섹시 CPU는 다시 동시에 바쁘게 만들어야지 전체가 빨라지지. 그것입니다. CPU Burst를 분산하겠다는 것이. 예를 들니 CPU 혼자서 계속 돌면 CPU 만족 없이 IO가 전부 놓을 거 아니야. 그거는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 현명한 스케줄링이 아니라는 뜻이지. CPU를 돌리고 조금 돌리고 나머지 새끼 CPU 여러 개 또 잘 돌게 만들어 놓고 또 CPU가 도는 게 전체 퍼포먼스가 더 올라올 거라고. 그치? 그거를 스케줄러가 원하는 목표다 이거야. 그리니 그 다음 은은이 브리니을 기계하러 가게 해줄게요. 그러니까 해동을 바꾸기면 추가에서 비행하게 해야됩니다. 이것은 핵셀 하실 수 있다는 것 같다. 빨리. 자 그러면은 이거 행정할 수 있으면 너가 앨범을 불러야되요. 작년에도 수업시간에 답변 잘해서 시험 안보고 앨범을 받은다는 게 있다. 대상안도 있다. 대습해와서 앨범을 받아라. 그게 훨씬 쉽게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알았어? 성범위는 알지? 대상입니까? 대습해오면 충분히 성명할 수 있는 얘기다. 학교에 아르테시 형.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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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일 앞에서부터 가까운 사람들. 그게 무슨 뜻이야? 로드스토어. 무슨 스토어라는 게 있지? 우리 패밀리 마트가 불러주니까? 뭐가 스토어라고 쓰는데, 가게? 가게를 로딩하래? 가게를 로딩하래? 가게를 로딩하래? 가게가 로딩하래? 가게가 로딩하래? 리드 프롬 파일, 그루벌 상 파일에서부터 읽어래? 이게 무슨 뜻이야? 그래, 스토어가 메모리 특정 주소다. 메모리의 특정 주소에서부터 데이터를 읽어서 내 메모리에 로딩해라. 레지터에 로딩해라. 그치? 그리고 레지터 값을, 현재 레지터 값에다가 스토어랑 메모리의 중독값을 더해라. 그치? 그래서 저렇게 하면 못가더니 첫번째 스토어의 값과 두번째 스토어 값이 더하기게 된다. 맞지? 어셈블리 배웠지? 여기 해소가 안되면 다시 2학년으로 내려가 그래서 파전이 요청하는 돈에 그래서 read from file 그러고서 파일로부터 값을 다시 읽어드리라고 저기까지는 실패 버스터야. 그치? 그러나 실제 read from file 명령을 내렸는 것까지만이고 파일에서부터 실제 리드를 하는 것이 IO지 저 부분은 누가 하니? 디스크 컨트롤러 가지? 그래서 그게 IO버스터라고 디스크가 파일을 다 읽어보면 그 다음에 인크리먼트 할 스토어를 인크리먼트 하고 롯데스 처리를 하고 또 write to file이잖아 그 읽은 데이터에 대해서 인덱싱을 다 한 다음에 그 값을 다시 write 파일에다 되돌려 쓰지? 그럼 하드 디스크 컨트롤러부터 봉돌아서 IO가 read for IO을 하고 그게 IO버스터가 있잖아. 또 로드스토어와 에러하고 리드하고 하는 CPU버스터가 반복되지? 그러니까 CPU버스터와 IO버스터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프로그램의 가장 일반적인 현상이다 라고 얘기했던 게 이 그림에 나타났어. 그래서 CPU와 IO를 CPU는 메인 CPU에서 돌리고 IO는 새끼 CPU에서 돌리므로 해서 그림의 처리가 동시에 일어난다. 티두는 무늬 티두는 무늬 켜소고 жизب어óc 장 이게 무슨 뜻이야? 스킰로 추기무늬 티두 가르치면 튰두 휘레이션 무슨 뜻이야? 스탰로 와이트 Y축이 Frequency지 20, 40, 60, 80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윈도야. 뭐의 윈도니? CPU burst time에, 그니까 CPU가 메모를 액셉스한 윈도야. 그 다음에 그 액셉스하는 시간이 얼마나 들리냐는 것을 통계를 해본 거라고. 그랬더니 불과 8 밀리 세컨드 밖에, 8 밀리 세컨드가 많으란 얘기야. 근데, 피크가 시간이 얼마나 걸렸다. 한 2, 3 정도 됐다. 그니까 3 밀리 세컨드만큼 액셉스 하는 윈도가 제일 많더란 얘기야. 그니까 짧게 CPU가 3 밀리 세컨드 동안 봉돌고 대충 다른 아이와 하라고. 또 3 밀리 세컨드 동안 CPU가 봉돌고 또 아이와 하더란 얘기야, 이게. 이건 실제로 프로그램을 여러 개를 돌려서 통계를 해봤더니, 이런 그림이 그릴수라는 얘기야. 즉, 다시 얘기해서 8 밀리 세컨드보다 더 오래 더 오는 CPU 버스터 타임은 거의 없더란 얘기지. 그러니까 CPU에 타임 쿤텀 있잖아. 타임 쿤텀은 8 밀리 세컨드 이상 줘봐야 CPU가 안쓰란 얘기지. 통계치로 봐서, 그치? 그래서 의미가 있지. 그러면은 타임 쿤텀을 몇 밀리를 잡아야 됩니? 8 밀리 이상 주면 어디가 CPU가 쉽지 않겠다는데, 프로그램이 월터 타임 쿤텀 8 밀리 가 안되는데, 그래서 8 밀리 정도 주면 충분해요. 8 밀리 넘어가면은 그 이상 시간 뭐하는 데 쓰니? 어? 그럼 CPU를 해 놓고 IO를 하는 데 쓰니? 앞에 이정그림에, 이정그림 다시 줘봐. 이정그림에서 저기 CPU 버스터 시간이 있지? 그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8 밀리 밖에 안되고, 제일 많이 쓰는 제일 많은, 저 뭐라 그러나, CPU 버스터 시간이 3 밀리 세컨드 정도 밖에 안되더란 얘기야. 그니까, 3 밀리 세컨드 마다 컨텍스 수칭해도 괜찮아. 근데 8 밀리 세컨드 주면 충분하단 얘기야. 그치? 그래서 8 밀리 세컨드 동안에 CPU 버스터를 쓰고, 나머지 또 IO 버스터 시간은 얼마야? 응? IO 버스터 시간은 얼마야? 몰라? 모르지? IO를 진짜 몰라. 언제까지? 이대로 쳤을때까지. 그래서 IO에는 이대로 붙여놓은 거라고. 이를 이렇게, 너 IO 해! 라고 해놓고, IO가 언제 끝날지 몰라. 너 말하겠다고? 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오늘 오줌으로 나눠줄 몰랐단 말이야. 하트에 가서 오줌 다 먹고 오면, 나는 말하겠지? 이대로 쓰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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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가 오늘 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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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얼을 선택하니 ready to execute 실행되기에 준비가 된 프로세스를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한다 그럼 프로세스가 준비가 된 놈은 뭐고 안 된 놈은 뭐니 어떻게 하면 준비가 다 돼 우선 준비 안 된 프로세스는 뭐니 어떤 프로세스가 ready to run이 안 된 거야 메모리 적재 안 되는 거 또 ready to run이 안 된 프로세스가 어떤 예가 있어 ready to run이 안 된 프로세스가 뭐가 있냐 준비가고 있는 놈들 맞아 야야야 자꾸들 배운 것 안에서 써먹어 왜 이렇게 빛이 해 야가 문야 헉 ready to run이 안 된 놈이 누구냐 이거 누가 뺀 거 아니야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 빼고 다른 놈들이 다 ready to run이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답변하면 스마트하지 뭘 자꾸 헤매 왜 이렇게 매달려있다 그랬지 여기에 3Q에 수동시 많은 프로세스가 매달려있다 그랬잖아 왜 매달려있지 어 감옥 감옥에 줄줄이 매달려있지 왜 매달려있니 저 감사를 칠 때까지 이게 제목이 뭐야 이게 뭐니 왜 여기 프로세스를 매달아놔 뭐라고 왜 왜 타는데 아유 아유지 이게 아유 아이나 오의 이유야 이렇게 해서 이게 뭐라고 디스코야 이게 시비고 이게 네트워크라고 여기 방가방가하면 그게 금방 상대한테 안가잖아 네트워크를 통해서까지 이게 방자가 쓰이고 여기 주변에 값자가 쓰인단 말이야 햇빛 하나가 여기 네트워크라고 전송될 때까지 그래서 네트워크라는 디바이스 밑에 이렇게 조절이 써 있는 거야 이게 전송되거나 전송받으려고 보내거나 받으려고 그래서 실제로 래비큐에 들어오는 프로세스가 많지 않아 여기 아유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그래서 여기 아유가 끝나면 이리 들어오잖아 들어오면 비로소 자기 아유가 끝났고 나는 10큐만 있으면 놀 수 있다 라고 준비된 놈들이야 그렇지 그게 이게 래비큐론이야 얘는 왜 여기 있어 프로세스가 왜 여기 있어 여기서 뭘 기다려 cpu를 할당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고 오직 하나의 프로세스만 들어 가거든 하나의 스트레스만 들어 가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이 cpu를 차지하기 위해서 여기가 애매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다른 아유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오직 cpu 없는 이유 하나 말고는 다 있어 그게 모든 다른 조건을 다 만족하는 게 없냐 그렇지 그래서 그게 이게 select from among the processes 여러 프로세스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 이 메모리 메모리 있는 것 중에서 저기 이게 레디큐 있는 것 중에서 내가 ready to execute execute the ready to go and allocate the cpu to one of them 그리고 나서 cpu에다가 이 중에 one of them을 선택해서 활동을 한단 말이요 그래서 cpu 스케줄링 그래서 여기서 cpu 스케줄링은 decision cpu 스케줄링 decision은 결정은 may take place many process 이거는 매일 경우에 cpu 스케줄링이 결정이 일어난다 첫째 여기 중요한 게 있다 4개의 조건 4개의 경우다 요 4개의 경우에 스케줄링이 일어난다고 오케이 첫째 문장은 switch is from running to wait to sleep running에서 running에서 wait지 이게 wait로 넘어가는 순간 running에서 sleep으로 가면 왜 스케줄링이 일어나니? 다른 뭐 다른 프로세스 다른 프로세스가 어떻게? 할당해 줘야 되니까 이 cpu가 빌지 지금 놀고 있는 놈이 cpu 버스터가 끝이 났어 얘가 ion을 해야돼 ion을 하면 이렇게 이 큐에 어딘가 달라붙잖아 그렇지 ion 그 디바이스 밑에 달라붙기 때문에 이 cpu가 비게 된다고 빈자리를 누군가 참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첫번째 게 있어요 둘째 switch is from running to wait to sleep running에서 이쪽으로 가자니? 이렇게 가? 응? 대표야 이 화살표가 항상 이렇게만 가? 이렇게 가? 왜? 그렇게 자신이 없냐? 아 지금 실행이 되면 레이팅을 가는데 어떻게? 아 레이팅 상태가 준비가 끝나면 선택돼서 너 실행하려 이러는 거잖아요 응 근데 만약에 그 프로그램이 지금 실행이 되면 레이팅 상태가 넘어가는 거고 안되면 다시 돌아가셨거든요 내가 뭐님 말을 못 알아듣었어요 한국말인데 대식 때문에 모르겠어요 치열하게 슬퍼하는 거 치열하게 왜 슬퍼하는 거 왜 슬퍼하는 거 레이팅 내가 왜 이러니까 이제 똥가 있냐니까 봐봐 대표야 러닝을 하다가 아유 하는 건 이해되니? 왜 같다 해? 하겠습니까 뭐가 다 돼 뭐나마한 작업 뭐라 했으니까 인력처럼 도전했고 cpu 프로세싱이 끝을 났으니까 아까 cpu 버스트 그 그림 봤지? cpu 버스트가 끝나서 그 다음 io 버스트가 왜 시작한거야? 그럼 파일은 하러 간대야. 아이오 하러 간대야. 그럼 이렇게 다 안으면 오케이. 이 화설도 왜 이렇게 있어? 왜 이렇게 달냐? 타임컨덤이 끝났습니까? 타임컨덤이 끝났으니까. 얘는 cpu 버스트가 계속되어 보이시죠? 계속되는데 cpu 차지하고 더더욱더 올리고 싶은데 얘가 이렇게 있어요. 아까 8ms만이면 평균적으로 다 끝나는데 드물게 8ms보다 더 길게 무한 호프 돌리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무한 호프 케이스야? 아니면 cpu 버스트가 상당히 긴 경우야? 그럼 자기가 cpu를 더하고 차지하고 더 돌고 싶은데 타임컨덤이 끝나버린 거야? 그러면 야 너 그만 들어와. 너 먹을 거 다 먹었으니까 나와. 이런 얘기야. 그러면 자기는 아이오 하지 않고 싶어. cpu를 갖고 더 돌고 싶다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가면 안되지. 다시 자기는 cpu만 더 있으면 되니까 이 놈은 랩이 뒤로도 가야지. 메세저도 줄이 있는 거야. 이제 그게 이거야. 러닝 투 레디 스플레이트 아니야. 셋째. 지치 즉 프롬 웨이딩 투 레디. 자 웨이딩 이게 슬리비 이꼴 어마어마한 데이트고. 이게 이런 게 많다. 위생 플락. 아 뭐 같은 말이야. 웨이딩에서 어디만 하고? 레디 이렇게 넘어갈 때. 프로세스가 여기 매달려있지. 왜 매달려있어? 아이오 하려고. 지금 매달려있으면 아이오가 언젠가 끝이 날 거 아니야. 디스크 읽기가 다 끝난다고. 그러면 디스크 읽어서 데이터를 프로세싱하러 cpu를 차지하러 가야지. 그럼 이놈이 이쪽으로 돌아야지. 여기가 들어가면은 아이오가 끝이 났으니까 스케줄을 한 번 해준단 말이야. 넷째. 프로세스가 여기 돌다가 자인사 했어. 아이오가 컨덤이 다 되기 전에 안질이 끝났어. 여기서 끝나면은 슬리비우가 오면 비게 되니까 안되지. 그런 경우 이렇게 프로세스가 터미네이터가 되면 다시 스케줄링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4개의 다른 경우에 스케줄링을 다시 돌려줍니다. 스케줄러 어딨어? 스케줄러 어딨어? 어딨어? 질문이 뭐 있니? 스케줄러가 어딨어? 요 사이에 요 4번의 경우에 스케줄러가 돌아야 된다고 그랬지? 네. 어디 넌 놈이 돌아? 스케줄러 집은 어딨냐? 넌 너 집은 어딨어? 나 어디 살아? 저요? 학교 앞에. 학교 앞에 사는데 스케줄러는 어딨어? 스케줄러가 서너 번 얘기해요. 스케줄러는 커널에 무한 루프를 돌고 있다고 그랬지? 프로세스 제로가 스케줄러야. PID 제로가 스케줄러야. 커널 내에 상정하고 있다. 제일 중요한 놈이니까. 그치? 모한 루프 스케줄러도 스케줄러 되니? 스케줄러도 프로세스지? 프로세스 제로니까. 그치? 스케줄러도 슬립하니? 스케줄러인데. 프로세스인데. 그치? 걔는 걔도 CPU 버스트가 있고 IU 버스트가 있어? 있겠지? 프로세스인데. 그치? 스케줄러 언제 살고 언제 죽어? 언제 러닝을 하고 언제 블록되고 그랬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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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때로네. 어디 있다가? 어? 레디큐에? 어? 스케줄러는 레디큐에 안 들어가. 이 무랑 프로세스에. 지가 레디큐에 들어가면 누가 얘에서 남놈에게 끄집어내주냐? 끄집어내줄 사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야 안 들어가. 스케줄러 밖에서. 밖에서. 여기 딱 잡고 있다가. 요, 요. 내 경우에 바닥이 일어나서. 스케줄러 밖에서. 너 두고 또. 여기 밖에서 딱 잡고 있어. 액티브 프로세스야. 응? 액티브 프로세스라고. 그래서 스케줄러는 레디큐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지. 그래서 저기 인터넉트로. 타이머 인터넉트가 저런 문을 웨이크를 시켜서. 1, 20% 잡으러, 20% 잡으러. 그러니까 저게 짧은 문이다. 뭐 몇 천 줄, 2,000 라인, 2,000 라인 밖에 안되는. 한 3,000 라인 언더에 아주 짧은 라인이야. 스케줄러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태표. 스케줄러가 어디서 한다고? 어, 커널, 커널 안에. 커널 안에. 커널 안에. 커널 안에. 프로세스 제로 위치에. PCD 제로. 처리하고. 그니까 스케줄러 가는 길이야. 너는 학교지 밖은 삼촌밖은. 그래서. 근데. 또 새로운 단어를 하는 것 같다. 이 새로운 단어를 처음 보지. Pre-emptive. 이게 지난주에 얘기했다. 그치? 하단실에서 비봉 이놈놈을 확 끄집어 내는 거에요. Pre-emptive이라고 그랬다. 그치? 엠티가 올리기 전에 끄집어내는 거. Pre-emptive고. 그리고. non-pre-emptive는 정장하게 끓인다. 자. 야. 밖에 똑똑 두드리면은. 나와. 이런 얘기지. 그러면 옷을 다 입고. 정장하게 끓으면. 그걸 보고 밖에 나오지. 우아하게. 그게 non-pre-emptive야. 됐니? Pre-emptive는 아주 고약한 거다. 그치? 고약한 게 왜 필요할까? 여기서. 스케줄링 언더. 1&4. 이 non-pre-emptive야. 1&4. 1번과 4번은. non-pre-emptive야. 그니까. 정상적으로 자연사하거나. 아니면. 러닝에서 레이징으로 넘어가거나. 이때는. 왜 non-pre-emptive니? 왜? non-pre-emptive가 한국말로. 자발적이다는 뜻이다. 그니까. 여기에서. CPU burst를 하다가. Ion을 해야 되지. Ion을 하니까. 그니까. 지 스스로. CPU 시간에서. 표 없단 말이야. 그니까. 지 스스로. CPU 시간을 내놨어요. 지 스스로. 이렇게 갔잖아. 자기가 갖고. 스케줄을. 매입업시키거든. 그니까. Q&T는 아니지. 자발적으로 내놨다고. 그치? 그 다음에. 러닝이 되다가. 이게. 자기 타임 컨넘을 덜 썼는데. 이만큼 남았는데. 중간에서. 완전히. 프로그램 끝이 나 버렸어. 오는데면. 이렇게 해서. 끝났잖아. 끝나니까. 이것도. 자발적으로. CPU 시간을. 남은 CPU 시간을. 만나봐야지. 그래서. 저런 경우는. non-pre-emptive야. 자발적으로. 만나봐야 하니까. 근데. all other scheduling. 2번 4번 케이스. 요 1번과 4번을 뺀 나머지는. 게임태부야. 강제로. 봐. 이렇게 슬립하고 있는 놈이. 외비. 아이가 끝나면. 외리로 들어간다고 그랬지. 외리로 들어간다고 하고. 외비. 지금 열심히 CPU 차지하고. 놀고. 놀고. 놀고 있어. 상관없이. 얘는. 이 프로세스는. 이 스레드랑 프로세스는. 실수를 차지하면. 열심히 놀고 있고. 또 다른. 그. 스레드는. 아이오를. 열심히 하고 있다가. 아이오가 끝났어요. 끝났는데. 우연히. 타임컨터운 사이에. 아이오가 끝났어요. 이렇게. 얘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서. 얘가 부염체험을 당하는 거. 얘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왜. 쥐가 아이오 끝난 거랑. 나랑 뭔 상관이 있어. 근데. 얘가 아이오가 끝나면. 아이오 끝난 놈이. 대속시. 그게. 박근혜 라고 쳐봐. 그렇지. 이게 문제가 되잖아. 그렇지. 베티하고. 돈고 싶다는 건데. 내가 비켜줘야 된다는 얘기야. 우리 저기. 저. 52등의. 뭐. 해외 정상들이. 와서. 뒷바닥에. 저기가 차가우면. 내 차 비켜줘야 되잖아. 그런 케이스야. 그래서. 이게. 부엠션이. 일어나야 되잖아. 그렇지. 오바마가. 내 옆을. 내 옆에 지나가겠다던데. 이 케이스하고. 여기. 프렉션이란게. 그 다음에. 얘는 뭐냐. 웨이팅 투 레디. 했고. 러닝 투 레디 스페이스. 여기에서. 이. 다기 컨텐츠가 끝나서. 이쪽으로 돌아갔는데. 돌아갔는데. 이게 왜 프렉션이냐. 이거는 조금. 케이스가 이상하다. 그치. 아. 아. 스스로. 다기 컨텐츠가 끝나서. 이렇게. 뒤로 돌아갔는데. 지금. 설명하는게 쉽지 않다. 하자. 내 말은. 프렉션과. 랑크 염피션. 크렉티브. 랑크 염피스페 이렇게 말하는데. 이해되니. 이. 그녀석에 상당하고. 프로세스가. 두 마리가 있다고 했어요. 스스로 누구. 프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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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스웨프 내가 장부가 됐어 스웨프, 스웨프 스웨프 인 스웨프 아우한 뷔째 스웨프야 스웨프와 비슷한게 스위 스위퍼라고 들어 봤지 어디 들어 봤지 축구할 때 들어 봤지 축구할 때 누가 스위퍼라고 그러잖아 걔들 뭐하는 거야 스위스지 뭐하는 첫사물들이야 그지 저런거 스위퍼야 공격에 들어오는 것들을 골을 이렇게 골을 찬서 밖으로 찬건 내고 이상하게 똥골 찬건 애들 있지 이게 스위퍼야 우선 골이 내 앞에 오면 불안하니까 정리를 하는데 똑바로 정리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밖으로 찬건 애들이야 다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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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시간이 기냐 하하하하 아무래도 힘들게 아니지 같이 힘들게 참아가면서 하나 넘어야 돼 그래야지 너들이 심정이잖아요 디스페쳐 나왔다. 디스페쳐가 뭐하는거니? 한국말로는 뭐해지게? 여기 어디에 보낸다는 뜻이야. 급송한다는 뜻이야. 어디서 어디로? 레비큐에 있는 프로세스를 스케줄러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하나를 선택을 해서 CPU를 차지하고 돌 수 있도록 CPU를 쭉 집어넣는 것을 스페쳐라 그래. 됐니? 안 되네. CPU를 차지하고 도는 놈을 끄집어내서 레비큐을 다시 집어넣는 것을 뭐라고 해? 세이브. 어? 뭐라고? 세이브? 세이브. 세이브 도로로 하기도 한다. 세이브. 리스토어는 말 하기도 하고. 세이브는 탈. 자. 디스페쳐 module 기잎 컨트롤의 CPU to the process selected by the short term scheduler, 그치? 스페츠모듈은 CPU 컨트롤을 프로세서한테 넘겨줍니다. 어떤 프로세서냐 하면, selected by the short term scheduler, 스케줄러가 선택한 그 프로세서한테 CPU 컨트롤을 넘겨주는게 디스페처다. 맞지? 디스페처, 그니까 지금 이 프로세스 말이야, 이 프로세스가 중요한 거지. 이게 어떤 프로세스니? 방금 스케줄러가 선택한 프로세스야. 그니까 이 레디큐에서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것을 스케줄러가 선택을 했잖아. 선택을 하면 좋게 그 프로세서한테 CPU를 넘겨, 딱 붙여서 컨트롤을 넘겨줘야 되지. 누구로부터? 누구로부터 누구한테 컨트롤을 넘겨줘? 스케줄러가 지금 놀고 있습니까? 스케줄러가 CPU 컨트롤을 쥐고서 선택을 했잖아. 레디큐를 찾아서. 그러고 나서 선택을 딱 한 다음에 스케줄러가 지금 아직 컨트롤을 갖고 있다. 그치? CPU 컨트롤을 선택된 프로세스를 딱 넘겨주면, 레디큐를 돌리기 시작한다. 그게 디스페처야. 중요한거야. 그치? 그래서 이 과정은 리발브하기로 이 세 개 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첫째, 스위칭 컨텍스트. 컨텍스트가 스케줄러로부터 새로운 프로세스, 새로 선택된 이 프로세스로 컨텍스트가 바뀌지. 첫째, 스위칭 투 유저 모드. 컨텍스트가 바뀌고, 이제 커널 스케줄링은 커널 안에서 읽어준다. 그치? 그 다음에 스케줄러가 돌았으니까, 커널 모드에서 유저 프로세스가 돌아야 되니까, 유저 모드로 바꿔준다고. 대체, jumping to the proper location in the user program. 유저 프로그램에 프로그램 카운트가 지금 지정하고 있는 위치로 딱 정보돼. 그래야지 이전에 돌다가, suspend 되는 그 순간 다음부터, 다음 명령어부터 또 수행이 될 거 아니야? 그 후, restart that program. 그 프로그램을 다시 restart하게 되죠. 알겠? 이해해? 자, 근데 이렇게 디스페치를 하는데, 한 프로세스를 스케줄러가 딱 찾아서, 그래서 CPU를 다 차지하고, 컨트롤을 다 넘겨주면, 그런 게 다시 돌아올 거 아니야? 요 사이에, 약간의 인터벌이 있고, delay가, latency가 있다고, 지연 시간이 있어. 지금 내가 말하는 듯이, latency가 있듯이, 그래서, Dispatch 곳을 이름하여, Dispatch Exchange라고 하고, 그거를 설명하자면, Time, 시간인데, It takes, 걸리는 시간, 기간이 아니라, For the dispatcher, Dispatchers, 가, To stop one process, 한 프로세스를 stop 시키고, And start another running. 다른 프로세스를 러닝, 수행하는 데까지, 그 중간에, 그 시간이야. 한 프로세스가 돌고, 그 다음 프로세스가 오는 데까지, 시간. 이렇게 Dispatch later. 몇 시간이야. 됐지? 그니까, 스피듈러가 돌고, 그 다음 프로세스가 오는 데까지, 에, 늘리는 시간이, Dispatch에 있는 시간. 교수님, 아까 전에, 스레드 질문을 해도 되나요? 어? 네 맘대로야. 학생이 최고야. 첫 시간, 첫 시간 지나가는 걸 얘기해도 돼. 뭐든지 질문을 항상 외웁니다. 네. 프로세스 안에, 스레드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유저 프로세스가, 유저 스레드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그 유저 스레드가, 일대일이나, 다대일이나, 다대다 통해서, 커널 스레드로, 맵핑이 되잖아요. 근데, 그 커널 스레드도, 커널 스레드가 여러 개여도, CPU에 맵핑되는 건, 결국 한 개잖아요. 그러면, CPU가 결국 처리하는 거는, 스레드 한 개 밖에 없는데, 근데, 스레드를 이용하는 이유가, 병렬 처리 때문에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실제로는 병렬 처리가 아니고, 그냥, 스레드 간 컨텍스트 스위칭을, 빠르게 하는 것 밖에 없지 않나요? 야, 니가 그 질문 진짜 잘했다. 아마 여기 이 자리에, 99% 거의 몇 퍼센트가, 니처럼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 내가, 첫 시간에 얘기해 주는 게, 그게 문제였어. 이제 니가 내가 던진 문제를, 몇 퍼센트 이해했다. 저 친구 말 이해했니? CPU가 하나밖에 없고, 그래도, 하나만 한두간에, 하나밖에 안 들어가면, 그게 도대체 어디서, 병렬 처리가 이루어집니까? 그 얘기야? 그게 아까 전에, CPU 버스트 디플레이션 해가지고, 분산 해가지고, 새끼 CPU한테 넘겨준다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진짜로 병렬 처리가 되는 건가요? 그래, 그게 다 그래. 근데 니가 그 내부 메커니즘이 아니고, 실제로 경험은 안 해봐서, 머리도 보고,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래. 그러니까, CPU에서 돌아가는 거는, CPU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트레드 하나밖에 못 둔다. 누구모라도. 한순간에. 그지? 어떤 딱, 그 사진을 자가닥 찍으면, 딱 하나의 트레드밖에 못 들어오는데, 어디서 병렬 처리가 이루어지냐 하면, 이전에, 이전에 돌던 트레드가, 아이오 CPU 버스트 타임이니 다음에, 아이오를 시키고, 자기가 슬립을 하고 있죠. 그지? 걔가 아이오를 딱 시키면, 그 시킨 거는, 아이오 컨트롤러에서 돌기 시작했다고. 돌기 시작하면서, 이전 프로세스가 슬립하고 있지. 그 다음에 이어서, 새 프로세스가 돌았잖아. 이 새 프로세스가 CPU 버스트가 돌는 건, 메인 CPU를 차지하고 돌는다고. 맞니? 그니까 메인 CPU 하나가 돌는 거 맞지? 이전에 돌던, 스레드가 아이오 시켜서 아이오가 지금 돌고 있는 거 맞지? 두 개가 돌잖아. 근데 그, 그런 거 말고. 진짜 스레드가 두 개 도는 경우가 있냐고? 그런 게 아니고, 그, 틀린 그림 찾기 같은 경우에서, 타이머를 한 개 두고, 실제로, 처리를 해 주는 게, 한 개가 있는데, 그 두 개가 다, 아이오를 안 쓰고, 그냥 컴퓨테이션 하는 건데, 근데 그거를 스레드로 처리 해가지고, 동시에, 실제로, 한 개는, 아이오 버스트를 해야지, 방열 처리가 되는 건데, 그냥 단성 컴퓨테이션도, 단성, 그러니까 이 질문이, 10큐어 버스트만 있는 두 개의 스레드를 돌리면, 네. 정렬 처리가, 되냐 안 되냐, 그 얘기지? 네. 그 단성 컴퓨테이션을, 아이오 3키 10큐, 처리할 수, 네. 그니까 제 친구 질문이, 두 개의 스레드가 도는데, 아이오 버스트가 하나도 없는 순수한, 무안 루퍼를 두 개 돌리는 거야. 예를 들면, 무안 루퍼가, 12큐어 버스트에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거든, 그치? 아무리 다 안 하고, 무안 루퍼 12큐어 갖고서, 노 프레이션만 계속 돌리는 거거든, 그러면은, 병렬 처리가 일어납니까, 그 얘기야. 안되나지, 12큐어 하나밖에 없을 경우에, 그치? 그니까, 무안 루퍼 두 개가 돌면, 이쪽 무안 루퍼가 조금 돌다가, 이쪽 무안 루퍼 조금 돌다가, 얘가 조금 돌다가, 번갈아 가면 돈다. 10큐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치? 이런 거는, 큰 그루터 프로세스는 아니지. 근데 그게, 만약에, 틀링그레잉 척기가, 그때 만들었었는데, 그 타이머를 해가지고, 시간을 계속 돌아가게 하면서, 클릭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두 개가, 결국 쓰레드가 돌잖아요. 근데, 근데, 두 개 다 컴퓨테이션일 거 같은데, 근데, 그, 그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병렬 처리가 아니거나, 그냥, 컨텍스트 스위칭 빠르게 해가지고, 두 개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렇지.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런 게임들에 있는 모든 시간들은, 계속 재보면은, 실제로는, 진짜 시간이랑, 초랑 다르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제한시간 60초라고 되어 있는데, 마우스를 누르고 나서, 그 처리를 하고, 빨리 컨텍스트 스위칭 해가지고, 타이머가 흐르게 하는 것처럼 하면은, 그게 실제로는, 실제로는, 실제로는 30초만 더 오는거지. 실제로는, 차이가 엄청 작더라도, 나중에 하면은, 실제로 60초가 아니라, 한, 61초, 62초, 이렇게 되지 않아요? 뭐, 그런거 다 사기라는거지. 나중에, 대학원에 가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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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 한 사람이, 배터리, 또 한 사람은 저기, 서울에 있는 사람이, 항상 유리해야 되잖아. 총을 먼저 쏘면은, 이게 총알이 서브에, 같은 곳에 있는 서브에, 빨리 도착하니까, 유럽에 있는 애들이, 먼저 보고, 먼저 쐈는데도, 총알이, 건너오는 시간이 있어서, 손이 뒤에, 맨날 뱅을 쥐. 그러면 안되잖아. 그치? 그래서, 그거를 처리하는 방법이, 총알을 딱 쏘는 순간에,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거를 타임스탬프를 찍어서 보내야, 시간정보를 찍어서 보내면, 그 타임스탬프가, 찍힌걸 보고서, 시간 대단하지, 그, 실제 메시지가, 전송된 시간을 무시한다고? 그, 그, 그런 기상, 그런 기상, 방법이 있으면, 그 시계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거라고. 난 니가 그, 숨은 그림 차지, 그걸 안해봐서, 무슨 말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시계 처리하는게, 쉽진 않다. 쉽진 않지만, 어쨌든, 그, 저기, 메시지가, 해픈 비포, 그걸 해픈 비포 관계라고. 어떤 메시지가, 다른 메시지보다, 발생을, 누가 먼저 했느냐, 현지에서, 서버에서, 도착한 시간을 따지지 않고, 현지에서 발생한 시간에, 타임스탬프를 찍어서 보내면, 누가 총알을 먼저 쐈는지, 알 수가 있지, 그거를 반개고, 선후반개를 따져서, 논리 시간을 따지지, 절대 시간을 안 따지지, 어쨌든, 그런 법도 쓰나, 그래서, 여전히, 정상쟁이는 핵심이, 실세계에 있는거를, 가장 유사하게, 컴퓨터 속에, 컴퓨터 있는 작업을 하는거니까, 단순하게, 숨겨놓으면 안될 것이다. 제 친구들 덕분에, 너들이 너들 많이 부르다. 어? 스키 둘러가요? 아, CPU를 알지. 프로세스를 획득하잖아요. 할장을, 프로세스 안에는, 스레드가, 2개 이상 있으면, 한 커턴, 한 커턴을 받은, 그 시간에, 그 한 프로세스 안에 있는, 스레드가, 그쪽에 누가 선 돌린, 그러니까, 하나 돌다가요, 그 한 커턴, 프로세스를 받았으니까, 거기 안에 있는, 스레드로 바뀌는거에요? 네. 그게, 니가 이제, 그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래서 앞부분에, 뭐라고 하니, 프로세스의 개념을, 두 개로 주겠어. 하나는, 리소스의 컨테이너, 또, 두 번째, 스레드 단거는, 유닛 오브 스케줄링이지, 스케줄링은 단위로 된거야. 그래서, 더 이상, 프로세스가, 스케줄링이 아니라, 아니아니야, 프로세스 하나에, 스케줄러가, 스레드가 두 개 들어있으면, 두 개의 독립된 스레드가, 저를, 레디, 더 이상, 프로세스는, 스케줄링이 단위가 아니라, 스레드가 스케줄링이, 단리면서, 대단위가, 그니까, 프로세스가, 스케줄릴돼서, 선택될 때,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니까, 프로세스 하나에, 스레드가 두 개 들어있는 놈이, 선택되서, 그지? 레디 페이 들어가고, 막, 스케줄러, 스케줄러에서 선택되면은, 스레드가, 그 속에 두 개 들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고민이야. 그 고민을 하지 말도록 하는게, 내 마련인게, 프로세스는, 더 이상, 스케줄링, 스케줄러명에, 보이지 않는다고, 스레드만 스케줄러명에 보여요. 그, 그, 한 컴퓨터 안 끝나면요, 안 끝나도 다른, 그 아래 두 개가 있던, 세 개가 있던, 스케줄러가 있던, 스케줄러가 있던, 스케줄러가 있던, 스케줄러가 있던, 완전히 다 쓰고, 따로, 공립적으로 있던, 스케줄러가 있던, 제가 기운이 없어서, 못 일어날겠다. 질문이나 하고 끝내자. 저기, 40분 되면, 우리 조교가 나오기 전, 숙제 내야 되죠, 섬부작션, 1번 남았다. 그러니까 숙제 2개 다 프로세스 스태드를 갖고서 글로월드하고 그 다음에 프로듀서 컨슈머 관중반 그리고 EOS 그 커서 프로듀서 스레드로 구성할 때 이제 프로듀서가 또 스레드나 여러 개니까 제가 아까 워크알보리즌이라고 사용했는데 변호표를 구여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그 변호표를 핵심이 그 변호표를 다른 스레드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워크알보리즌 핵심은 뭐냐면 하나의 리소스를 홍어빵에 하나가 있어. 붕어빵이 하나가 있는데 아주 배꼽한 남학생이 다섯 명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 붕어빵은 어떻게 나눔으로 끌 것인가가 배꼽이 알고 있었냐. 어떻게 뭘 끌는데? 혼자서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는 사람이 다 먹던가? 아니면 붕어빵을 오돈돈에서 한 조각씩 먹던가? 그치? 아니면 선착순으로 숙작한 사람한테 먼저 주던가? 그런 방법이 있는데 숙작순 방식은 배꼽 방식이야. 그니까 그 프로듀서 이쪽에서 적용되는 알로지 많아. 크리티컬 섹션이 많아. 그니까 크리티컬 섹션은 맞는데 크리티컬 섹션은 중간에 버퍼가 있지. 버퍼가 부모 방이야. 그니까 프로듀서가 있고 컨슈머가 있는데 크리티컬 섹션이 동시에 버퍼를 잡으려고 하면 거기에 이제 배꼽을 적용하는 거 있지.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 붕어빵이 하나가 있는데 프로듀서가 컨슈머란 두 남자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서로 먹고 싶어서 붕어빵을 막 잡지. 그러면은 프로듀서가 힘이 되다고 쳐봐. 그럼 계속 프로듀서가 데이터를 채우면 다섯 번, 여섯 번 채우면 버퍼 퍼플라지. 그 다음에는 현재 프로듀서가 잡아도 소용없잖아. 그때는 이제 컨슈머가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버퍼를 비우지. 그렇지? 그래서 그 과정에는 세마포를 적용을 안 해도 괜찮잖아. 아, 적용을 안 해도 괜찮은 것 같아. 프로듀서가 잡아도 지금 할 일이 없는데. 노업, 노업 있잖아, 노업. 네. 헬로 월드를 어떤 식으로 하시라는 건가요? 몰라. 그거를 니가 해보면 내 짐작에 머리를 더 쓸 것이다 생각해서 메인 안에 함수 푸를 부르고 또 푸를 만들고 해서 푸 안에 헬로 월드를 맡겨놓아봐. 이미 함수를 만들어서 함수 A나 함수 D를 맞춰서 함수에다가 쓰레드 갖다 붙잡고 그러면 크게 질문해줘. 같이 질문하는 거 들어봐. 이 질문이 너들 눈높이에 맞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스케줄링의 단위가 스케줄링의 단위가 스케줄링의 단위가 스케줄링을 바꼈는데 그러면 그 방법을 스페인으로 슬프로 스케줄링을 스페인으로 스케줄링을 스케줄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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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줄링을 상대선이 값을 저장하고 루도가를 하고 스페셜을 해야 되지 그 안에다가 저장하는 것입니다. PC비 안에 에코드피가 슬렛을 정보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건 작품 프로세스비만 안에서만 하는 것 아닙니까? 방패시켜봐야죠. 그러면 이거가 PC비가 그 안에 에코드피가 프로세스비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이어서 옛날 PC비만 내 눈으로 확인을 하는데 요새 LWP까지 통합되어 있는 것을 내가 자료부대로 확인을 못해서 이거 의미가 있는 사람은 소스코드는 뭐 넣었습니까? 소스코드 한 번 넣었고 나도 책 한 번 네가 책 한 번 찾아보고 나도 한 번 찾아보고 나도 한 번 찾아볼게요. 위킹 너들이 제일 좋은 선생님 중에 하나가 위키피디아지 조금 이제 꼬부채문이 나오면 위키피디아를 찾으면 굉장히 명쾌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조교 오셨는데 이제 숙제 불려받고 대신에 숙제하자 굳이 나가세요 손가락 안 풀었는데 우선 손가락부터 빨리 한 번 볼까? 네? 네? 우리 조교 오셨는데 même은 우리 조교 오셨는데 그가 있는 долго